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어느 남성이 황소판 돈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황소판 돈 옛날 인도네시아의 어느 마을에 어수룩해 보이는 한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동네 아이들까지도 바보 아저씨라고 부른 것을 보면 아저씨 행동이 웬만큼 바보스럽기는 했나 봐요. 하지만 이렇게 놀리던 사람들도 아저씨가 마음이 곱고 부지런하다는 데에는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아저씨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일찍 황소 좀 시장에 내다 팔고 오세요. 우리 황소는 튼튼하니까 250루피아는 넘게 받아야 해요. 아셨지요? 그래요, 걱정 마시구려. 바보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이 부부의 이야기를 몰래 엿듣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에 사는 사기꾼이었는데 틈만 나면 거짓말로 남을 속이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기꾼의 마음에는 나쁜 생각이 스며시 머리를 들었답니다. 좋았어, 멍청한 바보 아저씨를 속이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사기꾼은 입가에 음흉한 웃음을 띠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친구인 초켈과 초략에게 한 걸음에 달려갔지요. 이봐, 친구들, 내일 아침에 바보 아저씨가 말이야. 역시 나쁜 심보를 지닌 초켈과 초략은 사기꾼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셋은 함께 궁리한 끝에 기막힌 속임수를 생각해냈지요. 다음날 아침, 바보 아저씨는 일찍 황소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저씨가 마을을 막 벗어나려는데 어디에선가 사기꾼이 나타났어요. 아니, 아저씨, 이렇게 일찍 어딜 가세요? 황소팔로 시장에 가지요. 집사람이 시켰거든요. 황소라고요? 아저씨의 말에 사기꾼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주위를 둘레둘레 살펴보았지요. 황소가 어디 있는데요? 사기꾼이 묻자 당황한 아저씨는 손으로 황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 여기 안 보여요? 이 커다란 황소 말이에요. 아니, 이건 염소잖아요. 세상에 염소를 황소라고 하다니 사람들이 왜 아저씨를 바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사기꾼은 웃어와 죽겠다는 듯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어댔지요. 하지만 바보 아저씨는 들은 채 않고 황소의 고삐를 잡아 끌었습니다. 흠, 내가 바보인 줄 아는군. 그런 거짓말에 속을 줄 알고 황소를 보고 염소라니. 계속해서 길을 가던 바보 아저씨는 얼마 안 가서 초켈과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염소 끌고 어디 가세요? 초켈이 또다시 능청스런 거짓말을 늘어놓았지 뭐예요? 이건 염소가 아니고 황소예요, 황소. 시장에 가서 팔 거라고요. 화가 난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초켈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황소라고요? 그, 그래, 황소라고 해둡시다. 대체 얼마에 파실 생각인데요? 250 루피아요. 네? 이 작은 염소 한 마리에 250 루피아라니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파세요. 50 루피아를 줄 테니. 아휴, 황소를 보고 왜 자꾸 염소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허허, 그 염소 시장에 가면 40 루피아밖에 못 받을걸요? 그냥 나한테 파세요. 하지만 바보 아저씨는 억지를 부리는 초켈에게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칫, 내가 좀 멍청하다고 다들 나를 놀리려 두는군. 바보 아저씨는 화가 나서 씩씩대며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저씨는 갑자기 멈춰 서서 황소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황소일까? 황소야, 너 정말 황소 맞니? 혹시 염소 아니니? 아저씨는 눈을 쓱쓱 비벼보기도 하고 끔뻑끔뻑 감았다 떠보기도 했지요. 또 황소의 몸통도 쓰다듬어 보고 뿔도 만져보고 꼬리까지 확인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소의 엉덩이를 찰싹 때려 음메 하는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심하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황소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뱅뱅 맴돌았지요. 염소가 음메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왜들 염소라고 하지? 바보 아저씨가 머릿속이 뒤죽박죽 된 채 멍하니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염소 팔러 시장에 가시나 봐요. 바람처럼 나타난 초래게 말에 아저씨는 깜짝 놀라 가슴이 콩 내려앉았지요. 아, 제가 지금 염소를 사러 시장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마침 잘됐네요. 멀리 갈 것 없이 그 염소를 제가 살게요. 50루피하면 되겠지요?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굳어버린 아저씨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이, 250루피예요? 네? 무슨 염소가 그렇게 비싸요? 그냥 시장에 가야겠네. 초래근 말을 끝내기 무섭게 휙 돌아 저만 치 가버렸지요. 에구, 어떡하지? 정말 염소인가 봐. 집사람이 날 시험한 거야. 이, 이봐요, 초래.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던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 바쁜데. 이, 황소. 아니, 염소 살래요? 그러자 초래근 기다렸다는 듯 휙 달려와 값을 치르더니 황소를 끌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보 아저씨는 손에 쥔 50루피아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 일찍도 오셨네? 콧노래까지 부르는 걸 보니 황소를 비싸게 팔았나 봐요. 아내가 기대에 찬 얼굴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를 시험하다니 그건 황소가 아니라 염소잖소. 아저씨는 아내에게 50루피아를 내놓으며 시큰둥하게 말했지요. 아, 아니, 여보 왜 50루피아 뿐이에요? 잠시 어리둥절해하던 아내는 곧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챘습니다. 아이고, 또 속았구나. 아내는 멍청한 남편에게 화가 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내가 못 살아 황소를 염소라 속이는데 넘어갈 바보가 세상에 또 있을까 당장 나가요. 200루피아마저 받아오기 전엔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요. 뒤늦게 속은 걸 깨달은 바보 아저씨는 풀이 죽어 말없이 밖으로 나갔답니다. 어떻게든 나머지 돈을 받아낼 거야. 두고 봐라. 아저씨는 속이 상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 이게 뭐야? 종이네? 주머니에서 나온 작은 종을 딸랑딸랑 흔들던 아저씨는 퍼뜩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아저씨는 그 길로 곧장 시장에 달려가 가게 몇 군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미리 돈을 낼 테니 이따 친구들과 함께 오면 잘 대접해줘요. 그리고 내가 고개를 흔들어 종소리가 나면 돈은 벌써 받았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중요한 일이니까 잘 부탁해요. 바보 아저씨는 가게 주인들에게 여러 번 다짐을 받았지요. 그러고는 종을 귀 뒤에 매달아 숨기고 사기꾼 일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기꾼 일당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모여 깔깔 대며 웃고 있었답니다. 황소가 온데간데 없는 걸 보니 벌써 팔아치워 돈을 꽤 챙긴 모양이었어요. 바보 아저씨는 화를 꾹 참고 웃음 띈 얼굴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봐요들 내가 염소를 비싸게 팔아 기분이 좋으니 한턱 낼게요. 그래요? 우리야 좋지요. 야, 정말 바보네. 완전히 속아 넘어갔군. 사기꾼 일당은 키득거리면서 바보 아저씨를 따라 한 식당에 들어갔지요. 다들 한참 배불리 먹은 뒤 바보 아저씨가 식당 주인에게 음식값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시보루피아입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돈은 내지 않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지요. 딸랑, 딸랑 돈은 벌써 받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바보 아저씨는 식당 주인과 인사를 나눈 뒤 당당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사기꾼 일당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보 아저씨의 뒤를 따랐지요. 아니, 뭐야? 돈을 언제 냈다는 거지? 자네들 보았나? 그나저나 그 딸랑딸랑 종소리는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세 사람이 쑥떡이고 있는데 바보 아저씨가 바보 아저씨가 담배 가게에서 떡하니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사기꾼 일당에게 담배를 덥석 집어주고는 또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지요. 딸랑딸랑 돈은 벌써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가게 주인의 말에 사기꾼 일당은 더욱 놀라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보 아저씨는 또다시 세 사람을 술집에 데려가 실컷 마시게 하더니 또 돈 한 푼 내지 않고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어 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기꾼 일당은 어찌 된 일인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겠지요. 아저씨 그 종소리는 도대체 뭐예요? 음식도 먹고 담배도 사고 술도 마셨는데 돈 한 푼 안 냈잖아요. 고개만 흔들어도 되니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사기꾼과 초켈 초략은 아저씨에게 앞다퉈 물었습니다. 음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의 비밀이에요. 아저씨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세요. 어서요. 어서요. 세 사람이 계속 조르자 아저씨는 주위를 살피며 귀 뒤에서 조심스럽게 종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이 마법의 종이 그 비밀입니다. 우리 집안의 보물이지요. 이 종소리만 들으면 누구나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바보 아저씨가 바보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하는 동안 세 사람은 재빨리 서로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곧 사기꾼이 입을 열었지요. 아저씨 이 종 우리한테 파세요. 200루피아 드릴게요. 네? 안 돼요. 이것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는데 내가 왜요? 바보 아저씨는 말도 안 된다는 듯 펄쩍 뛰며 손을 내져었습니다. 아저씨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든지 사다 줄게요. 파세요. 네? 바보 아저씨가 여전히 곤란한 표정을 짓자 세 사람은 더욱 졸라댔습니다. 그럼 250루피아 줄게요. 어때요? 음 좋아요. 대신 우리 집사람에겐 절대 비밀이에요. 아셨죠? 바보 아저씨는 못 이기는 듯 종을 건넨 뒤 돈을 받자마자 후다닥 사라졌답니다. 흐흐 신난다. 이런 보물을 손에 넣다니. 멍청한 바보 아저씨 이 귀한 것을 그 값에 팔다니. 자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어디 좋은 데 가서 실컷 먹고 실컷 쓰자고 종을 들고 기뻐하던 사기꾼 일당은 당장의 한 비싼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경도 못해본 진귀한 음식들을 잔뜩 먹었지요. 이봐요. 여기 모두 얼마요? 사기꾼이 거들먹거리며 말했어요. 50루피아예요 손님. 그러자 사기꾼은 고개를 흔들어 귀 뒤에 매단총을 딸랑딸랑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주인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 어서 나가자. 눈치를 보던 세 사람은 서로 속닥거리며 슬금슬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손님 돈을 내고 가셔야죠. 식당 주인이 냉큼 뒤따라 나오며 사기꾼 일당에게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사기꾼은 다시 한번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지요.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요? 돈은 안 내고 계속 고개만 흔들어대니 식당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안되겠다. 얘들아 여기 이분들이 돈을 안 내시겠단다. 그러자 식당 주인의 건장한 아들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기꾼 일당을 혼내주었습니다. 바보 아저씨를 속이려다 되레 당했네. 흠신 두들겨 맞은 세 사람은 창피한 나머지 쥐구멍이라도 찾듯 휙 도망쳐 버렸습니다. 한편 집에 돌아온 바보 아저씨는 자랑스럽게 250루피아를 내놓았지요. 그러고는 아내에게 황소판 돈을 찾게 된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풀죽새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늙음하게 딸 자식 하나를 얻어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그렇게 곱게 키운 딸이 일곱살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병에 걸려 씨름씨름 알터니 덜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울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했지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도 하고 빨래도 해야하니 말입니다. 차라리 새어머니를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이웃에 사는 참한 과부를 새어머니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여간 심술구진 게 아니었어요. 새어머니는 틈만 틈만 나면 딸을 못살게 굴었지요. 밥해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밥매라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어린 딸을 부려먹는 겁니다. 그러고는 밥 주는 것도 아까워서 풀죽을 쑤어서 주었어요. 한참 크는 나이에 풀죽을 먹고 배가 부를리 있겠어요? 배가 고픈 딸이 풀죽 한 그릇만 더 달라고 하면 많이 먹는다고 구박을 했습니다. 딸은 밤마다 휘영청 밝게 뜬 달을 보며 눈물을 삼켰답니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꾹 참았습니다. 하루는 새어머니가 잠든 딸의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남몰래 딸의 신발을 숨겨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딸을 깨워서 고개 너머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시켰지요. 고개 너머에 있는 우물물이 제일 맛있단다. 어서 가서 우물물 좀 떠오너라. 딸은 물동이를 들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발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두리번 거리는데 새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어물쩍거려 냉큼 가지 못해? 어머니 제 신발이 없어졌어요. 핑계대지 말고 어서 나가 우물물을 떠오너라. 딸은 한의수 없이 맨발로 물동이를 이고 걸어갔습니다. 길은 험하고 가파른 데다가 온통 가시 투성이었습니다. 발바닥은 찢어지고 까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그래도 딸은 꾹꾹 참고 고개 넘어 우물물을 떠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지 뭐예요. 그 바람에 물동이가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물동이 너 일부러 물동이를 깼지? 어느새 쫓아온 새어머니는 딸을 나무에 칭칭 묶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딸이 애원했지만 새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나무에 꽁꽁 묶인 딸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떤 짐승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짐승은 바로 호랑이였어요. 이제 나는 호랑이 밥이 되는구나. 딸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더니 이빨로 이빨로 동아줄을 툭 끊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소리 없이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딸은 호랑이 덕분에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새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냐는 듯 살갑게 딸을 맞아주었지요. 얘야 날도 추운데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 왔니? 밥은 먹었니? 새 어머니는 딸을 보듬어 안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며칠 뒤 아버지가 일을 하러 먼 길을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서자마자 새 어머니는 딸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부러진 바늘하고 실을 던져주면서 저녁때까지 커다란 이불을 다 꿰매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부러진 바늘로 어떻게 커다란 이불을 다 꿰맬 수 있을까요? 저녁때가 되자 놀러나갔던 새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새 어머니는 딸이 게으름을 피웠다며 다시 나무에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딸이 새로 변하더니 밧줄을 풀고 하늘을 향해 포르르 날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새 어머니가 손을 뻗어 새를 잡으려고 하자 그 새가 풀죽 풀죽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새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풀죽 풀죽 하고 서러운 목소리로 운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새를 풀죽 새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민들레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민들레라는 이름을 가진 착하고 순박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민들레는 이웃 마을에서 제일 기운 세고 용감한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이 곱고 남편은 기운 세고 용감하니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민들레와 총각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요. 민들레는 민들레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어느 해 민들레가 사는 마을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아이쿠 아이쿠 우리가 핏땀을 여 농사 지은 것을 모두 빼앗기다니 곡식이 새로 자라 여물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할 텐데 이제 우리는 무얼 먹고 살아야 하나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들레의 남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여러분 오랑캐를 뒤쫓아가서 빼앗긴 곡식을 되찾아옵시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녀석들은 또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우리도 힘을 합치면 무섭다는 걸 농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청년들이 하나 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들레의 남편은 오랑캐와 싸우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돌아오세요. 민들레는 자신의 은비녀를 빼주며 말했지요. 그러자 남편은 가만히 웃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리다. 마을 청년들은 싸움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며칠 뒤 싸움터에 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민들레의 민들레의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서방님은 어디 계신가요? 민들레가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소이다. 그 대신 이것만. 싸움터에 나갔던 청년 하나가 민들레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민들레가 남편에게 주었던 은 비녀였지요. 민들레는 깨끗한 물 한 사발을 떠놓고 환한 달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달님 사람들은 모두 남편이 죽었을 거라지만 저는 남편이 살아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민들레의 기도는 매일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검고 탐스럽던 민들레의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고 민들레가 품에 간직하고 있던 은비녀도 녹슬었답니다. 하지만 민들레의 기도는 멈춰지지 않았어요. 피나이다 피나이다 제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민들레는 결국 죽고 말았답니다. 민들레의 죽음을 딱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민들레를 은비녀와 함께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민들레의 무덤에서 샛노란 꽃이 하나 둘 피어났지요. 사람들은 그 꽃을 민들레라고 불렀답니다. 민들레 꽃은 한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민들레의 마음을 닮아서인지 쉽게 시들지 않는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상한 상자 아주 오래전 일본 어느 바닷가에 오라시마 다루오라는 이름의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라시마는 날이면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은 물고기는 장에 내다 팔아 살림을 꾸려 나갔지요. 그날도 오라시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참 아름다운 바다야. 늘 보는 바다지만 황금빛으로 물든 바다를 보고 오라시마는 감탄했습니다. 아차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어서 돌아가야지. 서둘러 바닷가에 다다른 오라시마는 집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아이들 서너 명이 둘러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지요. 저 아이들이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거지? 오라시마는 시끌벅적 떠들고 있는 아이들 쪽으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커다란 거북을 가운데 놓고 마구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목을 찔러 등을 찌르라고 아이들은 막대기로 거북의 몸 이곳저곳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막대기로 딱딱 소리나게 등을 두들기기도 했지요. 오라시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아 거북을 그만 놓아주렴. 오라시마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상관 마세요. 우리가 잡은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오라시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이번에는 거북을 휙 뒤집어 놓는 겁니다. 거북이 몸을 다시 뒤집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댔지요. 얘들아 그러면 그 거북을 내게 파는 게 어떻겠니? 생각다 못한 오라시마가 제안했습니다. 그냥 두면 거북이 죽을 것 같았거든요. 팔라구요? 아니 다 가지고 놀 거예요. 그러자 대장인 듯한 아이가 나서며 대꾸했습니다. 실컷 골려주었으니 파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해서 오라시마는 아이들에게서 거북을 구해주었습니다. 오라시마는 곧 거북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어요. 다시는 육지 가까이로 오지 말고 너른 바다에서 잘 지내렴. 오라시마는 거북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거북은 마치 인사라도 하듯이 몇 번이고 돌아보며 바다 속으로 사라졌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바닷물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지요. 언제 봐도 바다는 참 아름다워. 오라시마는 바다의 아름다움에 취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파도가 마치 수많은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반짝거렸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잡아야 하다니. 오라시마는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나는 고기를 잡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어부이니. 오라시마는 속상한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오라시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고기 빗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지요. 바다 물결은 마치 햇살로 된 돛을 단 듯 반짝였습니다. 오라시마는 맑은 바닷물에 그물을 늘어뜨리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였습니다. 오라시마님 오라시마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라시마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는데 또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시마님 오라시마님 소리가 들린 배전쪽을 찬찬히 살펴보니 거북이 한 마리가 머리를 쳐들고 오라시마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나를 부른 것이 거북 너였니? 오라시마는 거북에게 물었어요. 네, 지난번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거북은 얼마 전 오라시마가 아이들로부터 구해준 바로 그 거북이었습니다. 오, 전에 그 거북이로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지?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거북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일로 그런 일로 일부러 나를 찾아오다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오라시마는 거북이 무척이나 기특했습니다. 오라시마님 혹시 용궁 구경해 보셨어요? 용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만 깊은 바닷속에 있다는 그곳에 내가 어떻게 가봤겠니? 오라시마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라시마님을 용궁으로 모셔가려고요. 뭐? 용궁? 사실 저는 용궁에 사는 용녀의 시녀랍니다. 오라시마님이 저를 구해주신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용녀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셨답니다. 가보고 싶긴 하지만 그 깊은 용궁에 무슨 수로 가겠니? 오라시마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요. 말을 마친 거북은 오라시마 앞에 널따란 등을 내밀었습니다. 나보고 네 등에 타라고? 오라시마는 잠깐 망설이다 거북의 등에 올라 탔어요. 거북은 거북은 천천히 헤엄쳐 나가기 시작했지요. 바람이 불지 않아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는 갈매기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녔고 잔잔한 물결 소리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갈 테니 눈을 꼭 감으십시오. 오라시마는 거북이 하라는 대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파도 치는 소리가 귓가를 스치더니 곧 멀어졌어요. 오라시마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거북의 말에 눈을 뜬 오라시마는 깜짝 놀랐어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석들로 장식된 용궁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지붕은 금빛 기와로 덮여있었고 벽은 영롱한 빛을 뿜어냈지요. 용궁을 둘러싼 담 또한 몇 겹으로 되어 있어 용궁은 더 신비롭기만 했습니다. 용궁이 옵니다. 우라시마님. 그제야 정신을 차린 우라시마는 거북의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거북은 거북은 수정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대문으로 들어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자 안으로 드시지요. 우라시마는 거북이 이끄는 대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용려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궁 안으로 들어서자 용려의 시녀인 가자미 넙치 도미가 달려나와 지느러미를 펄럭이며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우라시마는 가자미를 따라 보석이 박혀있는 화려한 복도를 걸어갔어요. 음 정말 대단하군. 용궁의 천장은 수만개의 진주로 창문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었고 기둥은 산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리 들어오십시오. 마침내 우라시마는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 아득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라시다 마로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거북을 살려주셔서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용려가 고운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용려는 목소리만큼이나 모습 또한 무척 아름다웠어요. 살결은 배곡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미역줄기처럼 윤기있고 탄력있어 보였지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라시마는 우라시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주 인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래와 상어가 커다란 음식상을 들고 왔어요. 가다랑어와 문어는 줄을 맞춰 화려한 춤을 추었고 우라시마는 그 모습을 넋을 놓고 쳐다보았습니다. 푸디 마음 푹 놓으시고 편히 쉬다가 십시오. 자 그러면 용궁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지요. 먼저 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려가 미소 띈 얼굴을 하고 동쪽 문을 향해 손을 들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자 연두빛 새싹이 돋은 나뭇가지 위로 새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어요. 어디선가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꽃과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봄 음식이 옵니다. 어서 드십시오. 맛있는 봄 음식이 줄지어 커다란 상 위에 또 올려졌습니다. 우라시마는 아름다운 봄 풍경에 맛있는 봄 음식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분홍 벚꽃잎이 버드나무 가지 위로 사뿐히 떨어지자 용려는 하얀 손을 들어 남쪽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은 봄을 지나 여름 이랍니다. 용려가 생긋 웃으며 말했어요. 벚꽃 대신 병꽃나무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두견 새 오는 소리와 뻐꾸기 소리가 들렸지요. 연못에 핀 연꽃잎에는 수정같은 이슬이 떼구르르 굴렀고 눈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오라시마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병꽃나무의 꽃으로는 선녀들의 여름옷을 만들지요. 용려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병꽃나무도 아름답지만 용려님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오라시마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서쪽 문을 열까요? 용려가 손으로 가리키자 이번에도 서쪽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가을이군요. 그곳에는 샛노란 국화꽃과 하얀 국화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은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요. 문이 열릴 때마다 바뀌는 풍경에 오라시마는 놀라 입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계절이 변할 때마다 상위의 음식도 달라져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과일과 음식들이 그득 그득 쌓였습니다. 오라시마는 용려와 나란히 앉아 가을 경치를 음미했어요. 대단하군요. 오라시마는 용려가 다스리는 용궁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용려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사이에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러고는 북쪽으로 나 있는 문을 열자 온통 하얀 눈 세상 이었습니다. 거위 깃털처럼 하얀 눈이 쉬지 않고 내려왔지요. 나뭇가지에 탐스러운 은빛꽃이 피어난 것 같군요. 오라시마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크고 작은 바위가 얼음옷으로 갈아입은 듯 반짝였어요. 바람이 쌩쌩 세차게 불었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계절을 모두 다 볼 수 있다니. 오라시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있는 용궁이 신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용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즐거웠지요. 오라시마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지경 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이었어요. 오라시마는 꿈을 꾸었습니다. 낮 익은 고향 사람들이 고개잡이 노래를 부르며 그물을 꿰매는 꿈 이었습니다. 여보게 나야나 이 오라시마를 모르겠나 반가운 마음에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지만 모두들 오라시마를 모른척 하는 섭섭한 꿈이었지요. 고향 사람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꿈에서 깬 오라시마는 떠나온 고향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아 집이 그립구나. 오라시마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한걸음에 당장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요. 모두들 나를 걱정하고 있겠지. 이렇게 잘 지내는 줄도 모르고. 오라시마의 얼굴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워 졌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라도 볼 수 있는 사계절의 풍경도 이제 시들 했어요. 달콤한 과일과 싱싱한 바다 음식을 앞에 놓고도 입맛이 돌지 않았지요. 신나는 노래와 멋들어진 춤을 보고도 전처럼 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라시마를 본 용녀는 걱정이 되었어요. 오라시마님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으신지요. 오라시마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요. 아 그러셨군요. 용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 고향은 까맣게 잊으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을 마친 용녀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안 있어 화려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별이라니 섭섭하군요. 이별의 표시로 이 상자를 드리니 부디 가지고 가세요. 용녀의 말에 오라시마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용녀가 이어서 말했어요. 이 상자 안에는 인간에게 무척 소중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용궁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이 상자를 절대 열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용년은 같은 말로 몇 번이나 다짐을 두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라시마는 상자를 품에 소중하게 안아 들고는 대답했지요. 고향 사람들의 얼굴만 잠깐 보고 용년님을 만나러 꼭 다시 오겠습니다. 오라시마와 용녀는 다시 만날 약속으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용녀의 보름을 받고 거북이 용궁분 앞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오라시마는 용녀가 준 상자를 겨드랑이에 끼고 거북의 등에 올라 탔지요. 용녀는 아쉬운 듯 용궁밖까지 오라시마를 배웅해 주었답니다. 그럼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오라시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용녀와 헤어지는 서운함으로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거북은 쉬지 않고 헤엄을 쳐 오라시마를 고향 바다 기슬개 데려다 주었지요. 오라시마님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거북이 팔을 흔들었어요. 고맙네. 또 만나게 될 거야. 오라시마는 헤엄쳐가는 거북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비를 둘러보았지요. 어? 이상한걸? 그런데 길도 많이 다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이상했어요. 사람들도 오라시마를 이상한 듯 흘끗흘끗 쳐다보았지요. 3년 만에 마을과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다니 오라시마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였지요. 오라시마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오라시마 다로우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오라시마를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오라시마 다로우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오라시마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할머니가 한 말을 대내었지요. 아 오라시마 다로우 그 사람이라면 300년 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들은 기억이 나는구먼 용궁에 갔을지도 모른다고들 했지. 할머니의 말을 들은 오라시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바로 오라시마 다로우인데 오라시마는 자신이 살던 집도 찾아가 봤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용궁에서의 삼녀는 인간 세상의 300년과 같은가 보구나. 용궁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오라시마는 외톨박이 신세가 되고 만 것이 슬퍼 바닷가에 주저앉아 울면서 소리쳤어요. 거북아 거북아 나를 용궁으로 데려가주렴. 그러나 거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북이 오지 않자 슬픔이 복받친 오라시마는 용녀가 단단히 당부했는데도 참지 못하고 그만 상자 뚜껑을 열고 말았답니다. 아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잖아. 상자 뚜껑을 열어본 오라시마가 놀라 소리쳤어요. 순간 보랏빛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기 시작했지요. 보랏빛 연기는 곧 오라시마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 이게 무슨 연기람? 놀란 오라시마는 연기가 닿은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지요. 그런데 오라시마의 얼굴은 주름살 투성이 할아버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손 발 온몸이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게다가 허리는 잔뜩 꼬부라져 있었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희게 새어 길게 자라 있었지요. 오라시마는 그제야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용려님이 이 상자에 인간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가둬두었다고 하더니 그게 바로 인간의 나이를 뜻하는 거였구나. 오라시마는 용려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상자를 열어본 일을 무척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거부가 거부가 나를 용궁으로 다시 데려가 주렴. 오라시마는 힘들게 소리쳤지만 파도 소리만 철썩 철썩 귀에 가득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벼락 바위와 떠덕 바위 옛날 서생면 위양리에는 위수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절경을 뽐내는 못이었지요. 어느 봄날 하늘에서 옥황상재를 모시던 역신이 죄를 지어 위수못 근처로 쫓겨 왔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바위를 한곳으로 모으며 살아라. 역신은 땅에 내려오자마자 바위 모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옥황상재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그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는 것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바위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차례 계절이 지나면서 꽤 많은 바위가 모였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다. 역신은 난생 처음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잠깐 쉬어볼까? 주위 바위 중에서 가장 큰 바위에 올랐습니다. 역신의 눈에 천하의 절경이 펼쳐졌어요. 그 순간 역신은 황홀한 경치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니. 역신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다. 상이다. 그 순간 역신은 자신이 받은 벌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바위 모으는 일을 내팽개친 채 음주 가물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역신을 내려다보던 옥황상재가 크게 분노했지요. 벌을 내렸는데 반성을 하지 않다니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크게 화가 난 옥황상재는 그 즉시 벼락을 내렸답니다. 바위 위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놀던 역신은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았답니다. 동시에 바위도 두동강이 났지요. 그 뒤 사람들은 조각난 바위를 벼락 바위라고 하고 바위를 모은 산을 떠덕 바위라고 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기를 지킨 호랑이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시아버지 하고 며느리 하고 손주 둘 하고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늙어서 기운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일을 다 했지요. 며느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갖다 팔아서 그 돈으로 양식도 사고 옷도 사고 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산에 가서 나무하는 동안에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데리고 집을 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며느리는 어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자기는 끼니를 걸러도 시아버지 밥상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기 반찬을 올리고 자기는 해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시아버지에게는 늘 좋은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고개 넘어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게 됐어요. 며느리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요. 나무를 한찜 해다 팔아서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저녁밥을 지어놓고 시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도 시아버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날은 점점 어둑어둑해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안 오니까 며느리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아기 하나는 재워놓고 하나는 등에 얹고 마중을 나갔지요. 동네를 벗어나서 고개를 올라갔어요. 깊은 산골이라 밤이 되면 산짐승이 많이 나오지요. 여기저기서 산짐승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시아버지 걱정이 돼서 자꾸만 고개를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 아 거기 길가에 시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그 옆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서있더란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아버지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마 잔치집에서 술을 얻어먹고 취해서 고개를 넘다가 잠깐 앉아서 쉰다는 게 그만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시아버지를 꼬리로 툭툭 치고 있더라지 뭐예요.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 구머니 저 호랑이가 우리 아버님을 깨워서 잡아먹으려나 보다. 호랑이는 죽은 채 하거나 잠자는 사람은 안 잡아먹는 다는 말도 말도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호랑이가 몇 번 꼬리로 사람을 툭툭 치다가 옆에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 제 꼬리에 물을 적셔 가지고 돌아와서 또 사람을 툭툭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저러다가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구나. 이를 어째? 며느리는 마음이 바쁜 나머지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호랑이 앞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호랑이한테 빌었습니다. 호랑아 제발 우리 아버님을 살려다오. 한참 빌다가 호랑이를 쳐다보니 호랑이가 며느리를 보고 어흥 하고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잠들어 있는 시아버지를 한번 보고 또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한번 보고 이러는 겁니다. 저 호랑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궁리하느라고 저러는가 보다. 차라리 내가 잡아먹히는 게 낫지.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호랑이 앞으로 한걸음 다가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여기서 자기가 죽으면 시아버지는 누가 모시고 가느냐 말이지요. 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긴 가야겠고 호랑이는 시아버지 옆에 떡 버티고 서서 꼼짝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며느리는 며느리는 마음이 더 바빠져서 그냥 냅다 호랑이 옆을 지나가 시아버지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는 어흥하고 크게 울 뿐 달려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정신없이 시아버지를 안고 산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등이 허전한 겁니다. 등에 업은 아기가 없었어요. 하도 정신없이 허둥대느라고 등에 업은 아기가 떨어진 것도 몰랐지 뭐예요. 이 일을 어째요. 며느리는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시아버지도 잠에서 깨어 손주가 없어진 걸 알고는 땅을 치면서 울었고요. 아이고 이 못난 늙은이 때문에 내 귀여운 손주를 잃었구나. 산길에 떨어졌으면 틀림없이 호랑이가 잡아먹었을 테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시아버지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이렇게 둘이서 밤새도록 울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몇 해 날이 부역해 새 무렵인데 밖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어흥 하고 들리는 겁니다. 저놈의 호랑이가 내 손주 잡아먹고 또 누굴 잡아먹으려고 왔나 차라리 늙은이를 잡아먹어라. 시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며느리가 억지로 말렸습니다. 아버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밖으로 나가보니까 호랑이가 나지막하게 어흥 하고 한 번 울더니 등을 돌려 산쪽으로 슬금슬금 가더래요. 조금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조금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하는 걸 보니 따라오라고 그러는 것 같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며느리가 호랑이를 따라갔어요. 호랑이가 동네를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기에 며느리도 따라갔지요. 고개를 하나 넘어 골짜기로 내려가기에 또 따라갔습니다. 골짜기에 이르니까 거기 뻥 뚫린 바위굴이 있는데 호랑이가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따라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호랑이 굴 속에 아기가 있지 뭐예요? 아기가 깔깔 웃으면서 호랑이 새끼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떨어뜨린 아기를 호랑이가 제굴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호랑이가 잠든 시아버지를 꼬리로 툭툭 친 것도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그랬나 봐요. 산속에서 잠이 들면 다른 짐승들에게 해를 입을까 봐 깨워주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가가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고요. 며느리가 그제서야 사정을 다 알고 호랑이에게 고맙다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호랑이가 등을 돌려대고 꼬리를 설레설레 흔들더래요. 등에 타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더니 집에까지 잘 데려다 주는 겁니다. 호랑이 등에 며느리와 아기가 타고 아주 사이좋게 집에까지 왔답니다. 내 식구는 그 뒤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할아버지와 노루 옛날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산밭을 일구어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산비탈에 노는 땅이 있어서 괭이로 파업고 고무래로 다듬어 참한 산밭을 일구었지요. 이 산밭에 물을 심어 잘 가꾸었더니 무농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무뿌리는 통통하게 살이 찌고 잎은 새파랗게 벗어서 아주 보기 좋게 되었습니다. 무가 다 자라서 할아버지가 밭에서 물을 벗고 있으려니까 산속에서 곰이란 놈이 어기적 어기적 걸어 나와서 영감 누구 맘대로 여기에 물을 갈았어. 하지 뭐예요.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너는 땅에 내 손으로 밭을 일구어 물을 갈았는데 누구 맘이랄 게 뭐 있느냐. 했지요. 그랬더니 곰이 억지를 쓰느라고 여기는 내가 맡아놓은 땅인데 영감이 맘대로 물을 갈았으니 그 무 절반은 나한테 줘야 돼. 하며 우격다짐을 놓는 겁니다. 곰이 심술이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곰은 잘 자란 무로만 골라서 반 넘어 빼앗아가지고 가버렸지요. 할아버지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할아버지가 또 노는 땅을 일구어 옥수수를 심었어요. 흙을 골라 씨를 뿌리고 산골짜기에 흐르는 개울물을 퍼다가 흙이 마르지 않게 해줬지요. 이렇게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잘 가꾸었더니 옥수수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키는 할아버지 키보다 훨씬 더 크고 옥수수 자루는 팔뚝만 한 개 주렁 주렁 달렸지요. 옥수수가 다 자라서 할아버지가 옥수수 자루를 꺾고 있으려니까 산속에서 곰이 또 어기적 어기적 걸어나와서 영감 누구 맘대로 여기에 옥수수를 갈았어. 여기는 내가 맡아놓은 땅이니 그 옥수수 절반은 나한테 줘야 돼. 하고 생트집을 잡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번에도 곰의 우격다짐을 이기지 못하고 옥수수를 반 넘게 빼앗겼습니다. 애써 농사지은 것을 두 번이나 곰에게 빼앗기고 나니 억장이 무너지지요. 그래도 곰은 힘이 세고 할아버지는 힘이 약하니 어쩔 수가 없지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맛있는 머리를 많이 땄습니다.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손주 주려고 나무 지게에 얹어가지고 가는데 또 심술 굳은 곰이 나타났지 뭐예요. 곰이 머루를 처음 봤는지 영감 지게에 얹어가지고 가는 게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음 이건 머루란다 했더니 맛있게 생겨놓은 걸 어디 나 좀 줘봐 하기에 좀 주웠지요. 곰이 머루를 우물 우물 먹어보더니 맛이 있으면 고맙다거나 할 것이지 심통 부리는 걸 좀 보세요. 이놈의 영감탱이 이렇게 맛있는 걸 여태 나 모르게 혼자서만 먹었구나. 이제부터는 나무하러 올 때마다 머루를 이만큼씩 따다줘. 안 그러면 물어줄 거야. 이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심술이 어디 있나요? 그 뒤로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가도 곰한테 줄 머루를 따느라고 나무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놓고 쉬고 있는데 노루한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오는 거예요.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절뚝거리면서 오는 게 너무 불쌍했습니다. 예, 노루야 너는 어쩌다가 다리를 다쳤느냐 말도 마세요. 심술고 중 곰이 날마다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성화를 대서 못 살겠어요. 오늘도 맛있는 걸 안 갖다 준다고 날 낭떠러지에 떠다 밀지 뭐예요. 떨어지다가 소나무에 다리가 걸렸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놈의 곰 때문에 온 동네가 고생이로군. 나도 곰한테 머릇다 다주느라 고생께나 한단다. 그렇군요. 이 선에 사는 짐승들은 다 곰 등살에 시달려 못 살겠다고 와우성이랍니다. 할아버지요. 저고리 옷고름을 뜯어 노루의 다친 다리를 싸매 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숨을 쉬고 있으니 노루가 무슨 좋은 수가 있는지 눈을 반짝거리면서 할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할아버지 귀에 대고 소근소근 귀속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손뼉을 쳤지요. 그때 저쪽에서 곰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다란 덩치로 어기적 어기적 걸어오느라고 몸이 나무에 걸려 나뭇가지에 부러지는 소리가 우지끈 우지끈 했지요. 그러니 노루가 할아버지한테 눈짓을 하고는 수풀 속에 숨어버리고 할아버지 혼자만 남았어요. 곰이 할아버지한테 다가왔습니다. 영감 머루는 많이 따놓았겠지. 이제 따라갈 참이다. 그러나 저러나 너 조심 해야겠더라. 아까 보니까 이리로 사냥꾼이 무시무시한 화를 가지고 지나가던데. 뭐라고 사냥꾼이 곰이 사냥꾼이란 말을 듣고는 몸을 움찔 했습니다. 겁이 나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시침이를 뚝 떼고 더 겁을 주느라고 음 그런데 그 사냥꾼이 뭐라고 하더라. 곰이란 곰은 씨를 말리겠다고 그러던가. 그랬어. 곰이 그 말을 듣고 잔뜩 겁을 먹었는데 마침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미리 짜놓은 대로 노루가 내는 소리지요. 이그 저건 또 무슨 소리야. 아까 지나간 사냥꾼이 돌아오나 보다. 곰이 기겁을 하고 얼른 할아버지 나무지개 밑으로 기어들어 갔어요. 겁이 나서 숨도 잘 못쉬고 납작 엎드려 있는데 노루가 일부러 사냥꾼 흉내를 냈습니다. 영감님 이리로 곰 한 마리 오는 거 못 봤어? 곰은 지게 밑에서 작은 소리로 못 봤다고 그래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못 봤는데요 했지요. 그러니 노루가 또 점잖은 목소리로 그 지게 밑에 있는 건 뭐요? 곰은 들킬까 봐 더 몸을 움츠리며 장작이라고 그래 장작 이건 장작이랍니다. 장작이라면 새끼줄로 묶어야지 왜 그냥 뒀소? 하는 겁니다. 곰은 안달이 나서 어서 묶어 묶어 할아버지가 새끼줄로 곰을 꽁꽁 묶었어요. 그러자 노루가 그렇게 묶었으면 도끼로 패야지 왜 그러고 있소? 하는 거예요. 곰은 들킬까 봐 하도 겁이 나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어서 도끼로 패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도끼질이나 해볼까? 할아버지는 도끼를 번쩍 들고 도끼 등으로 곰의 등줄기를 한번 냅다 두들겨 줬습니다. 아이고 하야 곰 살려 곰은 곰은 그만 혼이 다 빠져서 새끼줄에 묶인 채로 떼굴떼굴 굴러 도망을 갔어요. 그때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 뒤로 곰은 이 산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 후로 할아버지와 노루는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황새 꽁지가 빠진 이유 옛날에 까치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습니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둥지에다 앉혀놓고 먹이를 물어다 먹이면서 고이 고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여우란 놈이 와서 한다는 말이 까치야 너 새끼 한 마리만 다오 한 마리만 주면 가만두겠지만 안 주면 너하고 새끼들을 다 잡아먹을 테다 이러는 겁니다. 까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 식구 다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새끼 한 마리 주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마리를 던져 주었습니다. 여우가 그 새끼 까치를 낼름 잡아먹고는 다음 날 또 왔어요. 까치야 새끼 한 마리만 더 다오 안 안 그러면 다 잡아먹을 테다 이러는 겁니다. 까치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새끼 한 마리를 던져 주었지요. 그걸 또 내일 잡아먹고 그 다음 날 또 새끼 한 마리를 달래요. 이놈의 여우가 아주 까치 씨를 말리려고 그러는 거지요. 할 수 없이 또 한 마리를 주고 그 다음 날 또 한 마리 주고 이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 많던 새끼를 다 잃고 달랑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까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놈의 여우가 내일도 틀림없이 또 와서 새끼 한 마리만 달라고 할 터인데 하나 남은 새끼마저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황새를 찾아갔습니다. 황새는 나이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 무슨 술을 내줄 것 같았지요. 찾아가서는 황새한테 이러이러해서 우리 식구 다 죽게 되었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황새가 아이고 니가 그 엉큼한 여우한테 속았구나. 여우라고 하는 것이 본 뒤 누운 나무에도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니 식구들을 잡아먹는단 말이냐. 걱정 말고 돌아가서 둥지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라. 내일 여우란 놈이 또 오거든 새끼를 못 주겠다고 그래라. 하는 겁니다. 까치가 황새 말대로 둥지에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있었지요. 다음날 여우가 또 와서 새끼를 달라는 겁니다. 내까지 깬 누운 나무에도 못 올라오면서 그런 소릴 내? 어디 잡아먹을 텐면 잡아먹어봐! 하고 큰 소리를 쳤지요. 그랬더니 정말로 여우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까치는 여우가 나무에 못 올라오는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겁이 나서 새끼를 줬던 겁니다. 여우가 머쓱해져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겁을 먹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듣던 까치가 갑자기 저러는 게 저 혼자는 꽤는 아닌 것 같거든요. 대체 누가 가르쳐줘서 저러나 싶어서 은근하게 까치를 깨웠습니다. 까치야 참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내가 나무에 못 올라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까치가 그만 신이 나서 어떻게 하긴 황새가 가르쳐줬지? 하고 고지곳대로 일러졌어요. 그 말을 듣고 여우가 생각하기를 그 놈의 황새 때문에 까치도 못 잡아먹게 됐으니 분풀이를 해야지. 하고는 그 길로 황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황새는 덩치가 커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겠으니까 꾀를 썼지요. 황새한테 좋은 말로 황새야 내일이 내 생일인데 우리 집에 오면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게 해주마. 황새는 감쪽같이 속아서 영문도 모르고 다음날 여우가 사는 굴을 찾아갔습니다. 맛난 음식 얻어먹으려고 찾아갔지요. 여우 굴에 탁 들어가니 맛난 음식은 아무데도 없고 길쭉한 단지 하나만 달랑 놓여 있거든요. 예, 여우야 네 생일 음식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우가 단지를 가리키면서 이 단지 속에 잔뜩 들어있으니 들여다보렴 하는 겁니다. 황새가 목을 길게 빼어 단지 속을 들여다보니까 긴 부리가 단지 속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새 여우가 황새 모가지 단지 속으로 밀어넣고는 이놈의 황새야 너는 왜 까치 한테 그딴 말을 해서 내가 까치 잡아먹는 걸 해방 놓느냐? 하면서 황새 몸뚱이를 막 두들겨 패어요. 황새는 모가지가 단지 속에 들어가 있으니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다가 단지 속이 좁아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우가 두들겨 주는 대로 얻어맞고 있어야지 뭐 별수가 있나요? 황새가 한참 동안 그렇게 얻어맞고 있다가 갑자기 까옥 하고 큰소리를 냈습니다. 단지 속에서 큰소리를 질러놓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단지가 우르르 여우 글도 우르르 하지요. 여우가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잔뜩 겁을 먹었는데 황새는 그새 단지 속에 빠져나와서 아까 올 때 보니까 하늘에서 웬 집채만한 괴물이 여우 잡는다고 내려오더니 그게 굴 앞 까지 왔나보다 하고 거짓말을 했지요. 여우가 그 말을 듣고 그만 기겁을 해서 황새 뒤로 숨었어요. 그러고는 에이구 나 죽네 황새야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나 좀 살려다오 이러면서 황새 꽁지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겁이 나서 말이에요. 그새 황새는 굴 밖으로 나가려고 후드덕거리고 여우는 저 죽을까봐 황새 꽁지를 꽉 잡고 안 놓고요. 이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황새 꽁지가 쏙 빠졌답니다. 꽁지가 쏙 빠져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굴 밖으로 나와서 멀리멀리 도망갔대요. 그때 황새 꽁지가 빠져서 그렇게 깡동하게 된 거랍니다. 오늘의 동안 갓과 뚝배기 옛날 어떤 마을에 좀 모자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모자란다고 해도 사람 됨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요. 남 해코지 할 줄 모르고 남을 속일 줄도 모르니 바탕이야 착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질이 너무 어수룩해서 뭐든 남이 시키는 대로 하니 그게 흠이라면 흠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 사람 덜어 장에 가서 뚝배기와 갓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아내는 혹시나 남편이 두 물건을 가리지 못할까 봐 생김새까지 자세하게 일러주었지요. 뚝배기는 속이 비어서 움푹하고 가슴 위가 막히고 아래가 뚫린 것이니 잘 살펴서 사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장에 가게 됐는데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믿어워서 길 나서는 남편을 따라가서 다시 물어보았어요. 당신 정말 뚝배기하고 갓이 어떤 물건인지 알아요? 알다마다 뚝배기는 속이 비어서 움푹하고 가슴 위가 막히고 아래가 뚫렸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뚝배기에는 모래구멍이 있어서 자칫 잘못 고르면 물이 새는 것을 사기 쉬우니 사기 전에 꼭 물을 부어보세요. 그리고 갓으로 말하면 머리에 맞아야 하는 것이니 사기 전에 꼭 머리에 써보시고요. 알았어. 내 틀림없이 당신 말대로 하리다. 이렇게 단단히 다짐을 하고서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서 한 바퀴 휘둘러보다가 마침 뚝배기 가게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뚝배기 장수가 뚝배기를 씻어 말려놓는다고 죄다 엎어놓은 거예요. 뚝배기를 엎어놓으니 위는 막히고 아래는 뚫려 있을 게 아닌가요? 그걸 본 이 사람이 옳지 위가 막히고 아래가 뚫렸으니 저건 틀림없는 갓이렸다. 하고서 제 딴에는 갓을 산다고 뚝배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갓은 머리에 써보고 맞는 것을 사랬지. 하고서 아내가 시킨 대로 뚝배기를 하나하나 들어서 머리에 써보았어요. 뚝배기라는 게 주둥이가 작으니 머리에 잘 들어갈 리가 있나요? 이것도 작아서 안 맞고 이것도 안 맞네. 제 딴에는 머리에 맞는 걸 고른다고 이것저것 집어다 자꾸 뒤집어 써보았는데 작기도 하지만 동글동글한 것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니 미끄러워서 잘 얹히지도 안았지요. 억지로 머리에 올려놓고 내려놓고 하다가 그만 뚝배기 하나를 떨어뜨려 버렸지 뭐예요. 그러니 뚝배기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걸 본 주인이 마구 야단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부터 남의 물건 가지고 장난을 하더니 귀여이 깨뜨리고 말았군. 어서 물건 값이나 물어내시오. 그래서 뚝배기 살 돈으로 깨진 뚝배기 값만 물어주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한 바퀴 휘돌다 보니 갓을 파는 가게가 보였어요. 그런데 하필 갓장수가 갓근을 새로 단다고 갓을 재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갓을 뒤집어 놓으니 속이 비어서 움푹 할 게 아니에요. 그걸 그걸 보니 사람이 옳지 저건 속이 비어서 움푹하니 틀림없는 뚝배기로군. 하고서 제 딴에는 뚝배기를 산다고 각 가게로 썩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참 뚝배기는 물을 부어보고 살았지. 하고서 아내가 시킨 대로 갓을 하나하나 드러내어 물을 부어보았어요. 갓이라는 것이 말총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것이니 물이 셀 수밖에요. 어? 이 뚝배기는 물이 새서 못 쓰겠군. 그리고 또 다른 갓에다 물을 붓고 붓고 하는 겁니다. 갓을 물에 적셔놓으니 이내 충 늘어져서 망가지고 말지요. 주인이 그 꼴을 보고 그만 기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할 짓이 없어서 남의 갓을 가지고 장난을 하나 어서 갓값이나 물어내고 가시오. 그래서 갓살돈으로 망가진 갓값만 물어주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가서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아내가 그만 할 말이 없어서 입만 딱 벌리고 있더래요. 글쎄 똑배기와 갓을 못 가리고 그 짓을 해놨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 후로 아내는 다시는 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금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게 아주 미련했어요. 나이 열다섯 살이 넘어도 콩과 보리를 못 가리고 간장 된장을 못 가렸지요. 그러니 아무 일도 못 하고 밤낮으로 잠이나 자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걱정을 했어요. 얘야 너도 이제 나이가 그만하니 무슨 일이든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밤낮 집에만 들어 박혀 잠이나 자니 참 딱 하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나도 아버지처럼 장사나 하게 소금 한 짐 줘요.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기특해서 소금 한 짐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디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소금 삽시오 소금 삽시오 하고 크게 외야지 가만히 있어서는 못 판다. 하고 단단히 당부를 했습니다. 아들은 소금 소금 짐을 지고 집을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아버지 말대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 다닌 거지요. 한나절을 돌아다니다 보니 마침 초상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장례를 치른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모두들 슬피 울기도 하고 우는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옳지. 저기 사람이 많이 모여있구나. 아들이 다짜고짜 초상집에 들어가서 소금 삽시오 소금 삽시오 하고 크게 외며 돌아다녔지요. 사람이 죽어서 모두들 울고불고 하는데 왠 미련 퉁이가 여기저기 들쑤시며 소금 사라고 소디를 지르니 초상집 사람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느냐 하고 고함을 치며 쫓아 냈지요. 이렇게 해서 소금 한줌도 못 팔고 초상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길로 털레 털레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왜 소금을 하나도 못 팔고 왔느냐 고 묻는 거예요. 이러이러 해서 소금을 못 팔았다고 하니 그런데 가서는 상주에게 절을 하고 같이 슬피 울어주고 난 다음에 소금을 사라고 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잘 새겨뒀다가 다음 날에 또 소금을 팔러 갔어요. 한나절을 돌아다니다 보니 마침 혼인잔치를 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홀레를 치른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야단이었지요. 아 저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구나.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들이 다짜고짜 잔치집에 불쑥 들어가서 신랑 각시에게 저를 넙죽하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크게 울수록 소금이 잘 팔릴 것 같아서 아주 땅을 치면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었어요. 그랬더니 잔치집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웬놈이 남의 집 혼인잔치에 와서 재수없게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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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야 하고 마구 야단을 치는 겁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저런 놈은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부어댔지요. 이래서 욕만 실컷 얻어먹고 소금은 한줌도 못 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이놈이 되레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소금도 못 팔고 욕만 잔뜩 얻어먹었지요. 아버지가 아들 말을 다 듣더니 허허 웃으면서 그런데 가서는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면서 줌을 한바탕 쳐주고 나서 소금을 팔아야 잘 팔린다. 하고 일러주는 겁니다. 다음날 또 소금을 팔러 나갔지요. 소금 짐을 지고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 한곳에 사람들이 왁자짓걸 하면서 모여 있었어요. 저기 사람이 많이 모여 있구나. 어서 가서 춤을 추고 소금을 팔아야지. 이 미련퉁이가 다짜고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면서 한바탕 신나게 춤을 췄지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곳이 아니고 불이 난 집이었어요. 집에 불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야단들인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경사로다 하며 춤을 쳐놨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경사났다고 춤추는 놈은 처음 보겠네. 성남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들을 때려주었지요. 이번에도 소금은 한줌도 못 팔고 실컷 두들겨 맡기만 했습니다. 그런 꼴로 비실비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깜짝 놀랄 게 아니에요. 너 어쩌다가 그 꼴이 되었느냐. 이러저러 해서 소금은 못 팔고 두들겨 맡기만 했다고 하니. 그런데 가서는 물을 끼얹어 불부터 꺼주고 나서 소금을 사라고 해야지. 하고 일러주는 겁니다. 다음날 또 소금을 팔러 나갔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어떤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큰 소리로 떠들며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 몇 사람은 서로 오르니 그르니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몇 사람은 그걸 떼어 말린다고 밀고 당기고 하느라 야단이 났어요. 옳아 저기 사람이 많이 모여 있군. 물부터 끼얹어줘 줘야지. 이 미련한 아들이 얼른 소금심을 벗어놓고 물을 한 바가지 떠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싸우는 사람들 얼굴에다가 물을 쫙쫙 끼얹고 봤어요. 안 그래도 싸우느라고 화가 잔뜩 나있던 참에 물벼락을 맞아 놓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들 싸움이고 뭐고 그만두고 저놈 잡아라고 우르르 달려드는 겁니다. 미련 퉁이는 겁이 나서 소금짐도 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었어요. 그렇게 싸울 때는 가운데 들어가서 양팔을 벌려 싸움을 떼어놓고 화의를 시켜야 한다. 잘 들어라 아무데서나 그러는 게 아니고 싸울 때만 그러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또 아무데나 가서 그럴까 봐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마음에 잘 새겨듣고 다음날 또 소금을 팔러 나갔지요. 한참 가다보니 황소 두 마리가 서로 뿔을 치받으며 싸우고 있었어요. 옳다 구나 저럴 땐 화해를 시키는 거랬지. 미련퉁이는 소금집을 받쳐놓고 황소 뿔 사이에 끼어들어서 화해 없쇼 화해 없쇼 하며 두 팔을 벌려 가로막았어요. 황소들이 그 말을 들을 리 있나요? 양쪽에서 뿔로 드립다 받아버리니 미련퉁이는 그만 공중에 붕 떴다가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련퉁이는 소금장 사고 먹고 넌돌이가 난다고 다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메뚜기의 이마 옛날에 황새 개미 메뚜기가 동무 하고 살았어요. 하루는 셋이서 강가에 모여 놀다 보니 배가 고팠습니다. 셋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황새가 말하기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자. 개미는 밥을 얻어오너라. 메뚜기와 나는 반찬거리로 물고기를 잡아올 테니. 그러자 모두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개미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가서 가만히 앉아 기다렸지요. 한참 있으니 밥 광주리를 머리에 인 아주머니가 걸어오는 겁니다. 얼른 다가가서 아주머니 발 뒤꿈치를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 따가워 하면서 펄쩍 뛰느라고 밥 광주리를 떨어뜨렸지요. 그 바람에 밥 광주리에 담긴 밥이 홀라당 쏟아져 길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할 수 없이 빈 광주리를 이고 가버렸어요. 개미는 쏟아진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셋이서 실컷 먹을만한 밥이 모였지요. 그렇게 해놓고 한참을 기다렸더니 황새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혼자서 털레 털레 돌아오는 겁니다. 황새야 메뚜기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오니? 황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글쎄 메뚜기가 저 혼자 물고기를 잡겠다고 물에 풍덩 뛰어들어 가더니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오지 뭐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물고기는 어떻게 잡았니? 이건 내가 얕은 물에 들어가서 잡은 거야. 둘이서 의논하기를 배가 고프니 우선 둘이서 물고기를 반찬 삼아 밥을 먹고 나서 메뚜기를 찾아보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물고기 배를 갈랐어요. 배를 갈라야 요리를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고기 배를 갈라보니 배 속에서 메뚜기가 어슬렁 어슬렁 기어나오지 않겠어요? 아이고 덥다 더워 하고 이마를 활활 쓰다듬으면서 말입니다. 개미와 황새는 깜짝 놀랐지요?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던 메뚜기가 난데없이 물고기 배 속에서 기어나오니 안 놀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제 딴에는 물고기 잡는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되레 물고기 에게 잡아먹힌 거지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도 메뚜기는 태연하게 한다는 말이 이 물고기 잡느라고 애를 썼더니 무척 덥구나 하면서 땀이 난 이마를 헐헐 쓸어 넘기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황새가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이 물고기를 네가 잡았다고 하고 대드니까 메뚜기도 지지 않고 그럼 내가 잡지 않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내가 잡은 거지 하고 우기는 겁니다. 이 물고기는 내가 잡은 거야 그리고 너는 나 때문에 살았고 황새는 이러고 무슨 소리 이 물고기는 내가 잡은 거야 너는 내가 다 잡아놓은 물고기를 물고기만 했지 메뚜기는 이러고요 서로 내가 잡았느니 아니라느니 하고 다투었지요 그런데 메뚜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너무 너무 더운 나머지 자꾸만 이마를 쓸어넘기다가 그만 이마가 홀라당 벗겨졌어요. 황새는 제가 잡은 물고기를 메뚜기가 잡았다고 우기니까 속이 상해서 입을 뾰로통하게 내밀다가 자꾸자꾸 내미니까 그만 부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왔고요. 개미가 그 꼴을 보니 너무 우스워서 배를 잡고 웃다가 너무너무 우스워서 허리를 잡고 웃다가 그만 허리가 잘록해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수달의 백장 옛날 옛적에 제주도 한라산 밑에 수달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수달이 늘 제 집에만 살다가 보니 갑갑증이 나서 나도 한번 세상 구경 해보리라 하고 아주 신들매를 조이고 세상 구경을 나섰지요. 괴나리 봇짐 짊어지고 대나무 지팡이 짚고 조선 팔도 경치 좋다는 곳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금강산에 가게 됐어요. 금강산 1만 2천봉을 다 구경하겠다고 이 봉우리도 올라가보고 저 봉우리도 올라가고 하다가 어떤 봉우리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난생처음 보는 짐승 하나가 올라오고 있더란 말이지요. 어떻게 생긴 짐승 인고 하니 대가리가 바위 같고 아가리가 동굴 같고 논이 방울 같은데 논에서 불빛이 이글이글 하는 것이 예사 짐승 이 아니었어요. 이 짐승이 골짜기 바윗돌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어 그 속에 숨어있는 가재를 잡아먹으면서 차츰 위로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저도 잡아먹히게 생겼지요. 오라 저것이 말로만 듣던 호랑이라는 짐승이 틀림없으렸다. 지금 도망치다가는 되레 들켜서 호랑이한테 쫓길 것이고 걸음이 빨라도 호랑이가 더 빠를 터이니 이럴 게 아니라 아주 겁을 줘서 쫓아버리는 수가 내어 아주 천둥같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거기 올라오는 것이 호랑이가 아니냐? 호랑이는 가재 잡아먹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지요. 여태 산속 짐승이란 짐승은 저만 보면 꼬리를 내리고 달아나기 바빴는데 세상에 참 간덩이가 부어 터진 놈도 다 있구나 하면서 소리나는 곳을 쳐다봤지요. 보니까 저도 난생 처음 보는 짐승인데 뭐 몸집도 조그마한 것이 겁도 없이 그렇게 소리를 지고 있단 말이지요. 아니 저것이 무슨 힘을 가졌기에 나를 보고 호통을 다치나 그래. 하고 어리둥절한데 수달은 내쳐 또 한 번 벼락같이 호령을 했습니다. 이놈 잘 만났다. 내 군강산 산신령님의 부탁을 받고 이 산에 있는 호랑이란 호랑이는 다 잡아먹었더니 아직 한 놈이 남았구나. 어서 올라와서 목숨을 바쳐라.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이거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이 나겠거든요. 아직까지 저보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짐승은 없었는데 저보다 사납고 무서운 놈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있낸 말이에요. 그래서 슬금슬금 산 아래쪽으로 내뺐지요. 그랬더니 수달은 한술 더 떠서 이놈 개 섞어라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발을 쿵팡 굴렀습니다. 그 서슬에 호랑이는 정신이 다 빠져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구 달아났지요. 호랑이가 정신없이 산 아래쪽으로 달아나는데 마침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그 꼴을 보고 호랑이 아저씨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똥줄이 빠지게 뛰어가나요 하고 묻는 겁니다. 호랑이는 벌벌 떨면서 예 말 말아 난 오늘 별일 다 봤다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산 꼭대기에서 어떤 놈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서 이렇게 달아나고 있다. 세상에 어떤 짐승이 호랑이 아저씨를 잡아먹는 단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었어요. 나도 그런 놈은 난생 처음 봤다. 보아하니 그 놈은 호랑이만 잡아먹고 사는가 보더라. 토끼가 바위 위에 올라가 이마에 손을 얹고 산 꼭대기를 쳐다보니 거기에 수달이란 놈이 앉아서 배를 잡고 웃고 있는 겁니다. 토끼는 수달을 본 적이 있어서 잘 알지요. 에이구 호랑이 아저씨가 속았어요. 저놈은 수달이란 놈인데 아저씨한테 잡아먹힐까봐 먼저 선수를 진게 틀림없어요. 어서 올라가서 저놈을 혼내줘요. 그래도 호랑이는 겁을 잔뜩 먹고 안 올라가려고 했어요. 토끼는 호랑이 꼬리에 제 꼬리를 붙들어 메어가지고 호랑이를 잘 달래서 함께 올라갔지요. 그때 수달은 호랑이를 쫓아버리고 이제는 살았다 하고 마음 놓고 경치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아래를 보니 이번에는 토끼란 놈이 호랑이를 데리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지 뭐예요. 저 방정맞은 토끼가 호랑이를 꿰었군.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수달이 이국니 저국니 하다가 번개같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목청을 가다듬고 또 천둥같이 소리를 쳤지요. 잘한다 토끼야 고맙다 네 할아버지는 죽은 호랑이를 나한테 바치더니 너는 산호랑이를 바치려고 꼬리에 매달고 오는구나 어서 올라와서 그 호랑이를 나한테 바쳐라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는 이 토끼란 놈이 나를 속여서 저놈에게 끌고 가는구나 싶어서 그만 후딱 돌아서서 냅다 도망을 쳤어요. 그 바람에 토끼도 호랑이에게 끌려갔지요. 토끼 꼬리와 호랑이 꼬리를 한 대 잡아매어놨으니 안 끌려가고 어쩔겠어요. 토끼는 호랑이 뒤에 거꾸로 매달려 끌려가면서 호랑이 아저씨 왜 그래요. 거기 서서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소리쳤지만 호랑이는 들은 채도 안고 또 나를 속여서 저놈에게 갖다 바치려고 그러지. 안 속는다. 안 속아. 하면서 냅다. 다른 박지를 쳤습니다. 호랑이 걸음이 종빠른가요? 토끼는 아예 호랑이 꼬리에 거꾸로 매달려 공중에 붕 떠서 끌려갔지요. 한참 동안 그렇게 끌려가다가 토끼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토끼 꼬리가 쑥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토끼 꼬리는 깡뚱하게 짧아졌대요. 호랑이는 토끼 꼬리 묶어놓은 것까지 달고 다니다가 그렇게 꼬리가 길어진 거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백정의 삼촌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박문수 어사가 경상도로 내려가다가 어느 산골마을을 지나게 됐어요. 마침 장마가 져서 길이 질척질척한데 그 질척한 길에 왠사람이 사짜리를 깔고 있더래요. 사짜리라고 하는 것은 방이나 마루에 까는 것인데 그걸 길바닥에 깔고 있으니 이상도 하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왜 길에다 사짜리를 깔고 있소? 예 소위는 광주리 만들고 자리 엮는 백정이옵니다. 이 길로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발을 적시지 않고 편히 다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넓적한 돌을 깔지 그러오 돌을 밟고 다니면 더 편할 텐데 예 소인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오나 돌을 깔 면 행여 흙 속에 사는 벌레들이 다칠까 하여 그럽니다. 방문수가 들어보니 그 뜻이 참 갸륵했어요. 노인들 위하는 것만 해도 가상한데 흙 속에 사는 벌레까지 가엾게 여기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흔한가요? 그래서 속으로 간복을 하며 이 사람을 좀 도와주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물어봤지요? 소원이 있으면 어디 말해보 그려 내 비록 거지나 다름없는 형편이지만 혹 도울 일이 있을지 누가 아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소인 미천한 몸이나 밤낮으로 광주리 만들어 자리 엮어 팔아먹고 살만하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서러운 일이 있다면 고을 양반님 내 등살에 볼기가 남아나지 않는 것이지요. 옛날에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정을 어디 사람 시급을 했나요? 게다가 먹고 살만한 백정이라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잡아다 볼기를 쳐서 쥐어짜는 게 양반 신부였어요.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문득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백정더러 가만히 일렀어요. 아무 말 말고 내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고을 관하로 가되 문지기가 막으면 다른 말 말고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만 하시오. 그래놓고 박문수는 그 길로 그 고을 관하로 갔습니다. 가서 마페를 턱 내놨지요. 암행어사가 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온 골 벼슬아치들과 양반들이 줄줄이 몰려들어 인사를 한답시고 난리법석을 떨게 아닌가요?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이냐고 물으니 문지기가 달려와서 하는 말이 아 어떤 미친놈이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 해서 쫓아내느라 난리가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놀라는 채 하면서 벗어발로 달려나갔어요. 나가보니 어제 만난 그 백정희 와 있겠지요? 아이고 이게 누군가 어릴 때 헤어진 조카가 아닌가 이 사람아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자네 피를 속이고 사느라고 더 고생을 했을 테지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법석을 떠니까 이건 뭐 귀신이라도 강조같이 속아 넘어가지요. 그동안 백정을 못살게 굴던 양반들은 행여 잘못이 들통날까 안절보절 못하고 암행어사 조카를 몰라배웠다고 굽신굽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이 착한 백정은 고을 양반들에게 길을 펴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암행어사가 자기 삼촌이라는데 누가 함부로 건드리겠어요? 오늘의 동안 스님이 준 금반지 옛날 어느 곳에 한 과수 댁이 아들 삼형제를 두고 살았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혼자 몸으로 뼈가 휘도록 이래서 아들 삼형제를 다 번듯하게 키웠지요. 그렇게 키워가지고 장가보내 며느리도 봤습니다. 며느리 셋을 보고 손자 손녀까지 보는 동안에 나이를 먹고 기운은 빠졌지요. 이렇게 되니 아들 며느리가 점점 괄시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리저리 쓰레기마냥 내돌리고 밥도 제대로 안주고 늙은이가 괄시를 받고 먹을 것을 제대로 못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뻔한 거지요. 병이 났습니다. 그만 병을 얻어 몸져 눕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들 며느리 괄시가 더 심해졌지요. 무슨 몹쓸 벌어지라도 되는 듯이 아주 박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혼자 내버려두고 삼형제가 다 세간을 나버렸습니다. 다 나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됐어요. 참 신세가 철양하게 된 겁니다. 병든 몸으로 혼자서 어찌어찌 보리죽이나 끓여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어요. 아들 며느리라고 있는 것은 코빼기도 안 베다가 보름 만에 한 번 한 달 만에 한 번 그저 죽었나 살았나 삐죽 들여다보고는 가버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스님이 동양을 왔어요. 사는 꼴이야 말이 아니지만은 이렇게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게 다 부처님 덕이다 싶어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나가 보릿살 남은 것 한두 빡을 편해줬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물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어찌 혼자 사십니까? 자제들은 없나요? 아들 며느리 삼형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살기 바쁜데 이 늙은 것 돌볼 틈이나 있나요? 나야 이렇게 사는 게 도리어 편하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이 한참 동안 국리를 하더니 바랑에서 금반지를 하나 꺼내주더래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게 제법 감나가는 반지인 듯한데 그걸 내주면서 이것은 저 건넌마을 장자댁에서 시주받은 물건이온데 병을 고칠 방도가 여기에 있는 듯하니 사약 말고 받으십시오. 받아서 꼭 손가락에 끼고 계셔야 합니다. 안 받으려고 해도 억지로 맡기고 가버렸어요. 병을 고칠 방도가 있다는 말도 들은지라 스님 말대로 금반지를 손가락에 꼈지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왔겠지요. 그런데 어머니 손가락에 못 보던 반지가 있는 걸 보고는 이놈의 큰아들 내외가 그만두니 헌해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게 우리 차지가 돼야지 아우들 차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만 어머니를 대접하는 게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처럼 박대했다가 금반지를 아우한테 물려주면 큰일이니까 내외가 달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르는 겁니다. 그라고는 방에 불을 덮게 떼고 음식까지 장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뒤에 둘째 내가 와서 보고는 금반지에 마음이 쏠리니까 또 대접이 극진했지요. 막내 아들 내외도 그랬어요. 삼형제가 하루아침에 아주 효자 효부가 됐습니다.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얼굴이나 삐죽 내밀던 것들이 이제는 하루도 안 거르고 날마다 와서 수선을 떠는 겁니다. 이제까지 혼자서 죽지 못해 살다가 갑자기 삼형제 봉양이 극진하니 살판이 났지요. 본래 어머니가 얻은 병이란 게 뭔가요? 자식들한테 괄시받고 잘 얻어먹지 못해서 생긴 병이잖아요? 그런데 대접 잘 받고 잘 먹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나은 아주 씻은 듯이 났습니다. 삼형제 속마음이야 어떻게든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금반지 차지하려는 욕심뿐이지만 어찌됐든 효자 효부 노릇이 극진하니 잘된 일이지 뭐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호강하면서 잘 살았대요. 잘 살다가 죽을 때는 금반지를 절에 시조했다고 합니다. 스님한테 받은 것이니 스님한테 돌려준 건데 아들 며느리야 땅을 칠 노릇이지만 그놈의 반지 덕에 효자 효부 노릇한 셈이니 원통할 것도 없지요. 안 그래요? 오늘의 동화 잔나비와 개 옛날 옛날에 잔나비 한 마리가 살았는데 하루는 배가 출출해서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개를 만났지요. 얘 개야 내가 지금 몹시 시장 한 대 도통 먹을 게 없구나. 그래 나도 마침 시장 하던 참인데 잘 되었다. 우리 둘이 별을 잘라다가 떡이나 해먹자. 잔나비와 개가 이렇게 의논을 하고 들에 나갔어요. 들에 가서 벼를 자라는데 개는 발에 집게가 달렸으니까 집게로 싹둑싹둑 벼 이삭을 잘랐지요. 개가 벼 이삭을 잘라놓으니 잔나비가 앞발로 나다를 주류류류 주류류류류류류륤 훑었습니다. 잔나비가 나다를 훑어놓으니 개가 겨를 벗기는데 뒤로 발랑 들어누워서 딱딱한 등판을 나다를 대고 빙글빙글 돌렸지요. 그러니까 그게 맷돌이 돼서 겨가 잘 벗겨질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개가 겨를 다 벗겨 쌀을 만들어 놓으니 잔나비가 잔나비가 그걸 돌로 빻아서 쌀가루를 만들었지요. 개가 쌀가루를 반죽해서 돌시루에 넣고 불을 떼서 말랑말랑하게 쪘습니다. 그걸 잔나비가 나무 떡매로 쳐서 떡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떡을 나뭇잎 그릇에 담아놓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잔나비가 갑자기 떡을 나뭇잎에 돌돌 말아 움켜쥐고는 막 내빼는 겁니다. 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겠지요. 개가 화가 나서 잔나비를 따라갔지만 개 걸음이 어디 잔나비 걸음을 당할 수 있나요? 잔나비는 껑충껑충 뛰어서 달아나는데 개는 엉금엉금 기어서 따라가니 애시당초 잡기는 글렀지요. 잔나비가 몇 걸음 달아나다가 나무 위에 훌쩍 올라가버리니 개는 허위허위 나무 밑에까지 따라가서 목을 빼고 쳐다보기만 하지 뭐 별 수가 없었습니다. 닭줬던 게 지붕 쳐다보기로 말입니다. 잔나비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떡을 저 혼자 맛있게 냠냠하고 먹는 거예요. 개는 어떻게든 떡을 좀 얻어먹으려고 가진말로 잔나비를 달랬습니다. 얘 잔나비야 그 떡 너 혼자만 먹지 말고 나랑 같이 먹자꾸나. 그래도 잔나비는 들은 척도 않고 야 그 떡 참 맛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구나 하고 아주 약을 올려가면서 먹는 겁니다. 얘 잔나비야 그 떡을 만들 때 내가 아니었으면 벼이삭을 어떻게 잘랐겠니? 그러니 나랑 같이 먹자. 잔나비는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떡만 냠냠 먹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리 내려와서 같이 먹자. 그 떡 만들 때 내가 등판으로 맷돌질하느라 등껍데기가 다 벗겨졌어. 흥 나도 돌로 절구질하느라 앞발이 다 불을 텄어. 불을 떼서 그 떡을 말랑말랑하게 찐 건 나야. 떡매로 쳐서 쫄깃쫄깃하게 만든 건 누군데. 개가 아무리 조르고 달래도 잔나비는 그저 콧방귀만 흥흥 뛰면서 떡을 저 혼자 맛나게 먹었지요. 그러니까 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꾀를 냈습니다. 돌아서 가는 채 하면서 혼잣말로 바보 같은 잔나비 녀석 그 떡을 썩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먹으면 꿀맛일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고 먹다니. 하고는 일부러 잔나비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잔나비는 그 말이 정말인 줄 알고 들고 있던 떡을 썩은 나뭇가지에 척 걸어놓고 먹었단 말입니다. 썩은 나뭇가지에 무거운 떡을 걸어놓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면서 떡이 땅에 떨어졌지요. 개는 올타쿠나 하고 떡을 냉큼 집어들고 불이 났게 제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잔나비는 떡을 반도 못 먹고 개한테 속아서 빼앗긴 꼴이 되었지 뭐예요. 애꿎은 발만 동동 구르다가 나무에서 내려와 개네 굴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굴이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요. 개는 굴 속에서 떡을 맛나게 냠냠 먹고 있는데 굴 밖에서 잔나비는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어떻게든 떡을 좀 얻어먹을 요량으로 개를 구슬렸습니다. 예 개야 그 떡 너 혼자만 먹지 말고 나랑 같이 먹자꾸나. 그러니 이번에는 개가 들은 척도 않고 야 떡 참 맛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구나 하면서 약을 올리지 뭐예요. 아까보다는 거꾸로 되었지요. 예 개야 그 떡을 만들 때 내가 아니었으면 벼이삭을 어떻게 훑었겠니? 그러니 나랑 같이 먹자. 그래도 개는 들은 척만 척 떡만 우걱우걱 먹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리 나와서 같이 먹자. 그 떡 만들 때 돌잘구질하느라고 내 앞발이 다 불을 텄단다. 등판으로 맷돌질하느라 등이 다 벗겨진 건 어떻고? 내가 그 떡을 떡매로 쪄서 쫄깃쫄깃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맛이 없어 못 먹을걸? 흥 내가 불을 떼서 말랑말랑하게 찌지 않았으면 무슨 맛으로 먹고? 아무리 달래고 부슬려도 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잔나비는 그만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에이 이왕에 못 먹을 떡이면 똥이나 싸놓아야지 하면서 궁둥이를 굴 아가리에 들이밀었단 말입니다. 굴속에서 떡을 먹던 개는 갑자기 잔나비가 궁둥이로 굴 아가리를 콱 막으니까 답답하고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잔나비야 떡 줄 테니 어서 비켜다오. 그래도 잔나비는 분이 안 풀려서 자꾸만 궁둥이를 굴 속으로 뒤밀기만 하지요. 그러니까 개도 그만 부하가 잔뜩 치밀어서 니가 그럴 양이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디 맛 좀 봐라. 하면서 집게발로 잔나비 궁둥이를 꽉 집었습니다. 그러니 잔나비 궁둥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에구머니야 개야 냉큼 비킬 테니 그만 울어라. 그래도 개는 분이 안 풀려서 잔나비 궁둥이를 꽉 집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잔나비는 궁둥이가 하도 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호다닥 굴 밖으로 나왔어요. 그 바람에 잔나비 궁둥이에 박힌 털이 한 움큼씩이나 빠졌지요. 빠진 털은 개 앞발에 딱 달라붙고 그래서 잔나비 궁둥이에는 털이 없다는 겁니다. 개 앞발에 가시털이 숭숭 박혀있는 것도 그거 때문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고양이와 쥐 옛날 옛날 오랜 옛날에 고양이와 쥐가 사이좋게 한 집에서 살았답니다. 한 집에서 한 주인을 섬기면서 집안일을 거들었지요. 그 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는데 마음씨 좋은 며느리는 고양이와 쥐를 무척 귀여워 했어요. 고양이는 방을 닫고 마당을 쓸고 닭 모이를 주고 산에 가서 나무를 했지요. 쥐는 물을 기러 쌀을 씻고 불을 피워 밥을 짓고 냇가에 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둘 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주인집 며느리의 귀여움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지요.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둘이서 주인 심부름을 가게 됐어요. 어떤 심부름인고 하니 장에 가서 말린 명태 한두름과 쌀 한말을 사오는 심부름이었습니다. 둘이 장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명태도름은 고양이가 들고 쌀자루는 쥐가 둘러매고 오기로 했지요. 오다가 다리가 아파서 둘이 고갯마루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걸으면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팠어요. 쥐가 배고픈 걸 못 참고 고양이더러? 예 고양아 배고파서 못 참겠다. 우리 이것 좀 먹고 가자. 너는 고기를 좋아하니 명태를 먹고 나는 곡식을 좋아하니 쌀을 먹으면 좀 좋으냐? 하고 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양이가 펄쩍 뛰었어요. 그런 말 말하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 심부름으로 사가지고 가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안 될 말이다. 그런데도 쥐는 고양이 말을 듣지 않고 혼자서 자루에 든 쌀을 꺼내 먹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말려도 안 되니까 저 혼자 쫄쫄 굶으며 참았지요. 둘이서 집에 와서 가지고 물건을 주인집 며느리에게 내놓았어요. 고양이는 명태두름을 손도 안 대고 고스란히 내놓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는데 쥐는 납작하게 줄어든 쌀자루를 내놓으면서도 무거운 것을 들고 오느라 힘이 들었다고 한껏 생색을 내는 겁니다. 주인집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쥐를 칭찬해줬어요. 그런데 훔쳐먹는 일에 한 번 맛을 들인 쥐는 그 다음부터 집안에 있는 곡식을 제멋대로 훔쳐먹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눈치를 못 챘지만 고양이는 쥐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쥐를 불러놓고 나무랐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서 이를 거들어준 만큼 주인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데워주지 않니? 그런데도 너는 뭐가 모자라서 걸핏하면 곡식을 훔쳐먹니? 이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래도 쥐는 들은 채도 않고 콧방귀만 뀌었어요. 흥 주인에게 얻어먹는 곡식보다 훔쳐먹는 곡식이 더 맛있는 걸 먹? 넌 내가 하는 일에 참견마. 이러면서 버릇을 고치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랑잎에 옷 젖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런 일이 오래가니까 주인집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기게 됐지요. 곡간에 그득하던 곡식이 날마다 쑥쑥 줄어드니까 그럴 수밖에요. 쥐가 제 동무들까지 불러다 진탕으로 훔쳐먹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한 줄만 알고 며느리를 불러다 호되게 나무랐어요. 너는 무슨 까닭으로 곡간에 있는 곡식을 훔쳐내느냐 그러고도 이 집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며느리는 억울했지만 누가 한 짓인지 저도 몰랐기 때문에 발뺌할 수가 없었습니다. 쥐가 도둑질한 잘못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 거지요. 그 뒤에도 곡간에 있는 곡식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걱정이 된 며느리가 하루는 고양이를 불러놓고 요새 곡간에 곡식이 자꾸 줄어드는데 니가 그 까닭을 아느냐 하고 물었어요. 고양이는 쥐 때문이라는 걸 알지만 행여 쥐가 며느리한테 크게 혼날까 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번에는 쥐를 불러놓고 똑같은 걸 물었어요. 쥐는 행여 쥐가 한 일이 들통날까 봐 저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얼마 전에 고양이가 밤에 몰래 곡간에 도나두는 걸 봤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며느리는 쥐 말만 듣고 고양이를 불러다가 크게 나무랐습니다. 이번에는 쥐가 도둑질한 잘못을 고양이가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 거지요. 그래도 고양이는 며느리에게 사실대로 일러바치지 않고 쥐를 타일러스입니다. 네 잘못을 내가 다 뒤집어쓰지만 너를 원망하지 않을 테니 이제부터 제발 훔치지 말아라. 그래도 쥐는 버릇을 고치지 않고 그 뒤로도 자꾸만 곡식을 훔쳐 먹는다는 거지요. 보다 못한 고양이가 한 번은 곡식을 훔치는 쥐를 붙잡아 마구 때려 주었어요. 고양이한테 흠씬 얻어맞은 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 옥황상자에게 달려갔지요. 쥐가 옥황상자에게 일러바치기를 상제님 저와 한집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죄없는 저를 마구 때렸습니다. 나쁜 고양이를 혼내주십시오. 하면서 훌쩍훌쩍 울기까지 했습니다. 옥황상자가 쥐의 말을 듣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 당장 고양이를 불러오라고 했지요. 고양이가 하늘나라에 불려가니 옥황상자가 너는 쥐보다 덩치도 크고 힘이 세면서 왜 약한 쥐를 괴롭히느냐 하고 꾸짖는 겁니다. 고양이는 지금까지 어떤 일도 꾹 참아왔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옥황상자에게 구해받쳤습니다. 옥황상자가 고양이 말을 다 듣더니 명령을 하기를 이제부터 고양이는 쥐가 잘못을 고칠 때까지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리고 쥐는 잘못을 뉘어칠 때까지 환한 세상에 나오지 말고 어두운 곳에서 살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양이는 쥐가 곡식을 훔쳐먹을 때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혼내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쥐는 환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쥐는 제 잘못을 뉘어치지 못하고 고양이를 원망하면서 이를 바드득 바드득 갈고 있답니다. 쥐가 아무것이나 갈대는 것은 이를 하도 갈아서 이가 송곳처럼 뾰족해졌기 때문에 뭉툭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쥐는 언제쯤 제 잘못을 뉘어칠까요? 오늘의 동화 쥐에게 콩을 얻은 장끼 옛날 옛날 어떤 산골에 장끼와 까투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내외가 되어 사는데 장끼는 마시가 점잖고 까투리는 말버릇이 좀 사나웠습니다. 한해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산이고 들이고 눈이 하얗게 덮였어요. 그러니 먹이를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하고 한 날 집에 틀어박혀 가을에 모아둔 먹이만 축내다 보니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끼와 까투리는 여러 날을 굶게 되었어요. 아무리 눈 쌓인 겨울이라고 해도 몇 날 며칠을 쫄쫄 굶고야 살 수가 있나요? 장끼와 까투리가 의논을 하기를 이러다가는 우리 둘이 굶어죽기 딱 좋으니 늦기 전에 남의 집 양식이라도 구워다 먹읍시다. 그렇지만 이 겨울에 어느 집엔들 양식이 남으려고요. 들으니 저 건너 앞산에 사는 들쥐네가 콩을 많이 모아놨다고 하니 거기 가서 콩을 좀 얻어옵시다. 하고 까투리가 들쥐네 집에 콩을 얻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까투리가 들쥐네 집 앞에까지 가서는 주인을 찾는다는 것이 찍찍 찍서방 고양이 밥 찌꺼기 있는가 하고 큰 소리로 불렀어요. 제 딸 제 딸 들쥐네는 들쥐란 들쥐란 놈이 저보다 몸집도 작고 찍찍거리며 고양이한테 쫓겨 다닌다고 얕잡아 보고 그렇게 부른 거지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은 들쥐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요. 그러니까 까투리는 쥐가 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줄 알고 찍찍찍 서방 고양이 밥 찌꺼기 집에 있는가 하고 또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제서야 들쥐가 마지못해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문을 열고 얼굴만 삐죽 내밀고는 무슨 일로 찾나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지요. 까투리는 눈치도 없이 정홍비단 몸에 감고 호강하던 우리 내외 콩만 못 본지 오래라. 너희 집에 썩어나는 콩 좀 얻으러 왔으니 어서 썩 내놓아라. 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의 집에 양식을 끌어왔으면 곱게 사정을 해야지. 그렇게 큰 소리를 쳐서야 누가 양식을 구워줄 마음이 나나요? 들쥐가 성이 버럭나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남 구워줄 콩이 어디 있어?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지요. 까투리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끼가 집에서 기다리다가 까투리가 빈손으로 오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 먹을 것도 없는데 남 구워줄 콩이 어디 있느냐면서 안 구워줍디다. 콩을 구워달라 할 때 뭐라고 했소? 정옥 미담 몸에 감고 호강하던 우리 내외 콩만 못 본지 오래라 너희 집에 썩어나는 콩 좀 얻으러 왔으니 어서 썩 내놓으라고 했지요. 그렇게 말버릇이 사나워서야 누가 양식을 구워준단 말이오. 이번엔 내가 가버리다. 장끼가 그 길로 들쥐네 집에 가서 주인을 찾는데 이리 봐도 양반 저리 봐도 양반 쥐 양반 댁내 계시오 하고 불렀지요. 들쥐가 안에서 들어보니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얼른 나와서 문을 열고 웃는 얼굴로 장끼 님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소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장끼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면서 불쌍한 우리 대회 온산에 눈이 쌓여 먹을 것을 못 찾아 굶고 있다가 이 댁에 콩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니 한 대빵만 구워주면 그 은혜 잊지 않겠소 하고 아주 공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들쥐가 하는 말이 그러지요 아까는 웬 고약한 까투리가 와서 날더러 찍서방 고양이 밥이라고 부르면서 썩어나는 콩을 내놓으라고 야단을 치기에 그냥 내쫓았는데 이렇게 점잖은 분이 부탁하시니 구워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콩 한 대빡을 선뜻 내주는 겁니다. 장끼가 그 콩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 까투리가 고개를 갸웃갸웃 하면서 거참 이상도 하다 아까 내가 갔을 때는 콩이 없다고 하더니 하는 겁니다. 장끼가 그 말을 받아 말이 사나우면 어떤 콩도 말이 고우면 생기는 법이라오 하더라나요? 오늘의 동화 신기한 바가지 옛날에 나무장수가 한 사람 살았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지게 지고 다니면서 팔았는데 단골집이 많아서 1년 내내 단골집에 다가 나무를 져다 나르는 겁니다. 돈 깨나 있는 부자 집이나 양반 집에서는 나무를 사서 떼거든요. 그런데 나무 사서 떼는 단골집에서는 그 나무 한 짐 들어올 때마다 값을 쳐주나요? 몇 달치 나무 값을 모아서 한꺼번에 주지요. 보통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밀린 나무 값을 준단 말이지요. 한해 섯달 금음 깨나 되어서 이 나무장수가 단골집을 찾아 다니며 나무 값을 받았어요. 밀린 나무 값을 다 받으니까 제법 돈이 많이 들어왔지요. 그걸로 설을 세야 할 판 이었습니다.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설빔 지을 옷감도 장만 해서 집에 돌아가야 식구들이 설을 세지요. 그래서 나무 판 돈을 가지고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다가 보니까 왠 사람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나무에 새끼줄을 걸고 목을 매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여보게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오. 남의 일에 상관 말고 갈 길이나 가시오. 상관 말라니 사람이 목을 매 죽으려고 하는 걸 그래 두 눈을 뜨고 본체 만체 하라는 말이오. 그렇게는 못하겠소. 무슨 연유로 그러는지 말이나 해보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내쉬고는 하는 말이 내일 모레가 설인데 양식이 똑 떨어져서 온 식구가 굶어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죽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 이 사람 얼굴이 푸석푸석 하고 누렇게 뜬 것이 며칠은 굶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목을 매 죽을 생각을 다했을 거 나도 살기 어렵지만 당장 굶어 죽을 형편은 아니니 이 돈으로 사람이나 살려놓고 보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뭇값으로 받은 돈을 그 사람한테 몽땅 건네주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양식을 사서 설이나 쇠시오. 부디 약한 마음 먹지 말고 힘을 내시오. 죽을 각오로 살면 어떻게든 못 살겠소. 하고 돈을 주니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감지덕지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죽을 목숨을 살린 거지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자기 앞일이 막막했습니다. 나뭇값 받은 것을 몽땅 줘버렸으니 이제 빈털터리 아니겠어요? 그러니 뭘로 쌀을 사고 고기를 사서 설을 세냐 말입니다. 이제 내일이 딱 하게 됐군. 혀를 차면서 호주머니를 만져보니 엽전 한 잎이 달랑 남아있는 겁니다. 아까 돈을 줄 때 딱 한 잎이 떨어져 호주머니에 남아있었나봐요. 한 푼밖에 없으니 한 푼어치 장을 박아 는 수밖에 없다. 하고서 장에 갔습니다. 막상 장에 가긴 했는데 딸랑 한 푼으로 무얼 사겠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겨우 댕기를 하나 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주려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댕기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조그만 개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개울을 건너다가 징건다리에 앉아서 잠깐 쉬었어요. 설 장이라고 봤다는 것이 댕기 하나이니 무슨 염치로 집에 들어가나 하고 걱정을 하며 쉬고 있는데 저 위에서 노랗고 둥근 것이 하나가 동동 떠내려오는 겁니다. 저게 멍구 했더니 가까이 떠내려온 걸 보니까 바가지 였어요. 예쁘게 생기지도 않고 그저 수수하기만 한 바가지 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가지가 동동 떠내려와서 나무장수 앞까지 오더니 더는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손으로 요렇게 밀어도 살짝 밀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참 이상도하다. 분명히 물은 아래로 흐르는데 바가지는 떠내려가지도 않고 아래로 밀어보내도 도로 물을 거슬러 올라오니 세상에 이런 신기할 때가 있나요? 이건 틀림없이 나 가지라는 건가 보다 하고 그 바가지를 주워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오니 벌써 계속해 졌는데 삽장 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 댕기 하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는 여섯이나 되는데 댕기는 달랑 하나뿐이니 일을 어떡한다 하고 걱정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다 같은 자식인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겠어 하고는 댕기를 바가지에 담아서 삽장 밑에 두고 빈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아내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반기는데 빈손으로 봤으니 뭘 줄 게 있어야지요. 여보 나뭇갓 바다 설 장 봐온다더니 장 본 것 다 어쨌소? 아 그게 글쎄 장을 못 봤소. 얼버무리고만 있으니 아내가 이상해서 밖에 나가 삽장 밑을 둘러보더니 여보 웬 댕기를 이렇게나 많이 사왔소? 하는 겁니다. 댕기는 하나밖에 안 사왔는데 말이지요. 이상하다 싶어서 나가봤더니 바가지에 댕기가 수북이 들어있지 뭐예요? 아주 한 바가지가 꽉 찼습니다. 댕기가 일이 많으니 아이들이 좋아라고 우르르 달려들어 예쁜 댕기 골라맨다고 야단 법석 이었지요. 그거 참 이상한 바가지로군.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한 줌이나 남은 쌀을 바가지에 넣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쌀이 금세 한 바가지 꽉 차는 겁니다. 이게 화수분 바가지예요. 뭐든지 넣으면 넣는 대로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화수분 바가지란 말이지요. 화수분 바가지를 얻었으니 팔자가 폈습니다. 돈도 많이 얻고 쌀도 많이 얻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화수분 바가지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게 이렇게 됐어요. 나무장수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 육남매한테 살림을 나누어 주는데 자식놈들이 하나같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 바가지만 달라고 아우성인 겁니다. 이놈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이지요. 나무장수가 골치가 아프니까 이것은 본래 얻은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옳다 하고 밤에 몰래 개울에 가서 바가지를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자식놈들이 그걸 알고 뒤쫓아가서 서로 바가지를 차지하려고 덤비다가 그만 부서들여 버렸답니다. 여섯놈이 서로 잡아당기니까 바가지가 부서지지 안 부서지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 세상에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안 발이 되기 이야기 옛날에 천별산을 다스리는 오구대왕이 있었습니다. 앞날을 알고 싶은데 어디 용한 점쟁이가 없느냐? 오구대왕은 신여 상궁에게 물었어요. 전하궁의 무당이 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하궁에 가서 점을 쳐보도록 하라. 상궁은 오구대왕의 명령을 받아 보물을 들고 천하궁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쟁반에 쌀을 흩어놓아 보고는 점괴를 일러주었어요. 올해에 혼인을 하시면 훗날 자손의 덕을 보실 것입니다. 상궁이 돌아와 그대로 아래자 오구대왕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으니 혼인을 해야겠구나. 이리하여 오구대왕은 어질고 아름다운 연인을 맞아 혼인을 하였습니다. 신하와 백성들은 오구대왕의 혼인을 축하하며 왕비를 길대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몇 달이 지나 길대 부인이 아이를 갖자 오구대왕이 물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소. 품 안에서 달이 떠오르고 오른손에는 푸른 복숭아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열 달이 다 찾아 길대 부인은 공주를 낳았어요. 오구대왕은 기뻐하며 청대 공주라고 이름 짓고 다리장 아씨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길대 부인에게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소. 품 안에 칠성 별이 떨어지고 오른손에 붉은 복숭아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열 달이 되어 길대 부인은 또 공주를 낳았습니다. 오구대왕은 기뻐하며 홍도 공주라고 이름 짓고 별이잔 아씨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부르도록 했지요. 그 뒤로도 길대 부인은 계속 딸을 낳아 여섯 자매를 두고 또 아이를 가졌습니다. 왕자를 얻어 왕위를 몰려주려던 오구대왕은 이번에는 아들이기를 기대하며 길대 부인에게 물었지요. 어떤 꿈을 꾸었소. 궁궐 대들보에 푸른 용과 노란 용이 엉켜 있었고 오른손에는 보람에 왼손에는 백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왼쪽 무릎에는 검은 거북이 앉아있고 양 어깨에는 해와 달이 돋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야말로 왕자를 얻을 꿈이로군. 열 달이 지나 길대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또 딸이었습니다. 길대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고 오구대왕은 길게 탄식하며 말했지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 하늘이 일곱 달을 주신 모양이구나. 마지막 아이는 용암께 바칠 것이니 옥으로 만든 상자에 넣어 바다에 던지도록 하라. 길대 길대 부인은 길대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상자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도가 상자를 감싸 안아 조심스레 다시 모트로 올려놓는 것이었지요. 절을 낳은 부모는 버리려 하는데 바다는 버리지 말라 하는구나. 길대 부인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오구대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 길대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상자를 들어 다시 바다로 던졌지요. 상자는 푸른 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라앉으려는 순간 물속에서 온몸이 금빛으로 빛나는 거북이 나타나 상자를 등에 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길대 부인은 한참이나 바닷가를 떠나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지요. 이때 제자들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오시던 부처님께서는 바다에서 빛나는 상자를 보시고는 건져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귀여운 아이가 잠들어 있었지요.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다니 하지만 장차 부모를 구할 상의로다. 참으로 운명이란 무서운 것이로구나. 부처님은 마침 길을 지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아이가 든 옥상자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자 안에 하늘이 내린 아이가 있으니 데려가서 기르도록 하라. 저희는 가난해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못한데 어찌 귀한 자손을 데려가 기르겠습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 기르면 집도 생기고 옷과 밥이 절로 생길 것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상자를 열어 아이를 꺼내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돌아서니 난데없는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지요. 또한 버려진 아이를 얻었다고 해서 바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바리는 자라서 일곱살이 되었어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고 따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글을 척척 읽었으며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바리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는 누군가요? 할머니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전라도의 왕대나무가 네 아버지고 뒷동산의 넓은 먹이나무가 네 어머니란다. 거짓말 마세요. 왕대나무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두 것 만드는데 쓰는 거고 먹이나무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두 것 만드는데 쓰는 건데 어찌 부모가 된다고 하십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바리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바리는 어느덧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한편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은 시름시름 알더니 한날 한시에 똑같이 병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 끝에 용한 점쟁이를 불러 알아보기를 청하였습니다.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접어라. 오구대왕의 명을 받은 궁녀가 가서 물으니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에는 해가 떨어지고 서쪽에는 달이 떨어지니 대왕마마와 왕비마마는 한날 한시의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돌아와 이 말을 전하는 궁녀에게 오구대왕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달리 방법은 없다고 하더냐. 버린 자손만이 두 분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서 바리공주를 찾으소서. 궁녀에게서 점괴를 들은 오구대왕은 길게 탄식했습니다. 바다에 버린 바리공주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입니까? 더구나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말이지요. 그때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뜰 가운데에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났습니다. 동자는 오구대왕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깊은 궁중에 들어왔느뇨? 저는 옥황상재의 시동으로 대왕께 전할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두 분께서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대체 왜 우리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냐. 옥황상재께서 보낸 일곱째 공주를 버린 죄 때문입니다. 바리 공주를 찾아 구천리 떨어진 서천으로 보내 장승이 지키고 있는 약수를 떠오도록 하시면 저승사자도 물러갈 것입니다. 말을 마친 동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구대 오구대 왕이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모두 꿈이었어요. 그러나 꿈이 어찌나 생생했던지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답니다. 오구대 왕에게서 꿈 이야기를 들은 길대부인은 탄식하며 말했어요. 내 손으로 버린 차손을 어디 가서 찾는단 말씀이십니까? 이염려 마시오.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오. 잠시 뒤 오구대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바리 공주를 찾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주고 높은 벼슬을 내리리라. 오구대 왕의 말에 한 신하가 나와 아래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나라 서쪽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 그곳에 귀한 인물이 있는 듯합니다. 언제부터 그러했더냐. 열 다섯 해 전부터 그랬습니다. 오구대 왕과 길대부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리 공주를 버린 것이 바로 열다섯 해 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여라. 예, 제가 반드시 공주님을 찾아오겠습니다. 궁을 낳은 신하는 온갖 고생을 하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간신히 바리 공주가 사는 서쪽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왕 마마의 명을 받들어 바리 공주님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바, 바리 공주라고요? 할아버지는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바리 공주가 나섰어요. 제 부모님은 궁에 계신 분들이로군요. 더구나 저보고 공주라니 제 부모님은 왕과 왕비임에 틀림없겠지요. 기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눈물이 먼저 흐르는군요. 여하튼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궁으로 가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왜 어린 저를 버리셨나 하는 것도 여쭤보고요. 아무렴 그래야 하고 말고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긴 했다만 응당 그분들을 찾아뵙고 저를 올려야지. 바리 공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는 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바리 공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작별을 하고 신하를 따라 서쪽 마을을 떠나 궁으로 갔습니다. 어디 보자. 내 딸 바리야. 열다섯 해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내 딸아. 길대 부인은 바리 공주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곁에 있던 오구대왕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다. 나라를 이을 태자가 태어나지 않아 그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것이다. 모두가 내 잘못이니 용서하여라. 오구대왕은 나이 들고 병들어 왕의 위험이나 권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리 공주가 보기에는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지요. 열다섯 해 긴 세월 동안 한을 품고 살았지만 막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보니 원망과 슬픔은 눈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제가 어찌 탓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저를 다시 찾아주셨는데 어찌 허물을 들추겠습니까? 고맙다 내 아기야. 오구대왕은 바리 공주의 말에 안심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바리 공주는 어머니인 길대부인에게 왜 자신을 찾았는가를 여쭈었습니다. 길대부인은 오구대왕과 자신이 병에 걸려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는데 구천이 떨어진 서천에 있는 약수를 구해 마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년은 열 달 동안 부모님 뱃속에 있었으니 그 은혜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리까 이제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요. 고맙구나 내 딸 파리야. 바리 공주는 튼튼하고 질긴 옷과 무쇠 지팡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자 바리 공주는 그것을 받아 몸에 걸친 뒤 개궐문을 나섰어요. 그러나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요. 그때 까치가 날아와서 말했습니다. 바리 공주님 저를 따라오세요. 바리 공주는 까치가 이끄는 대로 길을 걸었습니다. 험한 산을 지나 들판에 이르자 까치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공주님을 모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풀이 길을 안내할 겁니다. 까치가 날아간 뒤 바리 공주가 들판을 살펴보니 바람도 없는데 풀이 한쪽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길을 알려주는 듯 했지요. 옳아 이리로 가라는 것이구나. 바리 공주가 풀이 피 누운 방향으로 무쇠 지팡이를 한 번 짚으니 천리를 가고 두 번 짚으니 이천리를 세 번 짚으니 삼천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깊은 산 중에 다다른 바리 공주는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몰라 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바위 밑에서 번쩍이는 빛이 솟고 지는 것이었어요. 대체 무엇이 있기에 빛이 나는 걸까? 신기하게 여긴 바리 공주가 다가가 보니 바위 밑에서 부처님과 지장보살림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금빛은 바로 부처님과 지장보살림의 몸에서 나는 것이었어요. 바리 공주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자 부처님이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날짐승, 길짐승도 못 들어오는 천궁에 온 너는 누구인가? 저는 올구대왕의 일곱째 딸로 부모님의 목숨을 구할 약수를 가지러 가는 길이온데 산 중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용하구나. 지금까지 육천리를 왔으나 앞으로 험한 길 삼천리가 더 남았는데 가겠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금으로 만든 종과 꽃 한 송이를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게 도움을 줄 것이다. 바리 공주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고 인사를 올린 뒤 길을 떠났습니다. 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자 눈앞에 커다란 성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성은 온통 쇠로 만들어졌고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산 지옥과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산 지옥, 옹과 뱀이 꿈틀거리는 독사 지옥, 눈과 얼음의 세계인 얼음 지옥에서는 죄인들의 비명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아, 뜨거워.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얼음 속에서 꺼내주세요. 사람들의 애처로운 비명을 듣다 못한 바리 공주는 품에서 부처님이 주신 금종과 꽃을 꺼냈습니다. 바리 공주가 금종을 흔들자 맑고 고운 소리가 지옥에 울려 퍼졌어요. 가벼운 죄를 지은 영혼들이 종소리에 몸을 싣고 바리 공주에게로 날아왔습니다. 바리 공주가 손에 든 꽃이 그 영혼들을 스치자 끔찍한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았고 영혼들은 밝은 표정이 되어 성 밖으로 헐헐 나가갔습니다. 바리 공주는 계속 종을 흔들었고 날아드는 영혼을 꽃으로 스쳐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요. 하지만 쉬지 않고 종을 흔들다 보니 종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혼들의 상처를 치료하던 꽃도 점점 시들어갔지요. 엄청난 소리를 내며 결국 종이 깨졌습니다. 꽃도 말라버렸지요. 그 순간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리 공주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 주위를 둘러보니 눈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조차 건널 수 없다는 삼천리 바다였지요. 도저히 건널 방법이 없어 바리 공주가 애를 태우는데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며 바리 공주에게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혼들은 노랫가락을 엮어 오색 비단을 만들어 바리 공주가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지요. 그리고 다리 양쪽에 영혼들이 쭉 늘어서서 바리 공주가 지날 때 고개 숙여 절을 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다리를 걸으니 한 걸음에 심리를 갈 수 있었어요. 삼백 걸음으로 삼천리를 건너니 영혼들은 공주에게 세 번 절을 하고는 물러갔습니다. 바리 공주도 손을 모아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그러자 키가 하늘에 닿을 듯한 장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열두지옥을 어찌 지나왔으며 또 모든 것이 가라앉는 삼천리 바다는 어찌 건너왔는가 저는 오구대왕의 일곱째 딸로서 서천에 있는 장승의 약수를 얻어다가 부모님을 살리려고 왔나이다. 그대는 구강에 기상을 지닌 여인이니 나와는 천생 배필이라 나와 혼인하여 아들 일곱을 낳아주면 약수를 줄이다. 이리하여 바리 공주는 장승과 혼인을 했고 또 세월은 흘러서 마침내 아들 일곱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일곱 해가 지나자 바리 공주는 남편인 장승에게 말했어요. 당신과 혼인하여 아들 일곱을 낳았으니 약속은 모두 지켰습니다. 부부의 정도 중하지만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약수를 얻으러 가겠나이다. 그대가 날마다 밥을 짓기 위해 길어다 쓰는 물이 바로 약수이고 낫으로 베어 소를 먹이던 풀은 아픈 위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며 뒷동산의 꽃은 숨을 쉬게 하고 뼈와 살을 돕게 하는 것이니 가져가시오. 풀은 눈에 넣고 꽃은 몸에 품게 하고 약수를 입에 넣으면 두 분 모두 살아나실 것이오.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아니오. 아들 모두와 함께 당신을 따르리다. 처음 올 때는 혼자였던 바리 공주는 지하비인 장승과 일곱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바리 공주 일행은 오랜 여행 끝에 다다른 궁 가까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플게 울며 호화로운 상여를 메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의 상여이기에 이리 슬피 울고 있나요? 혹시 대왕마마와 왕비마마 두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왕마마와 왕비마마 두 분이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리 공주는 머리를 풀어 장승과 일곱 아들을 감춘 뒤 상여 앞으로 다가가 관을 열었습니다. 오구 대왕과 길대 부인은 이미 숨이 끊어져 두 눈은 굳게 감겨져 있었고 몸은 앙상하여 거의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리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입에 약수를 흘려넣고 풀로 눈을 비빈 다음 꽃을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오구 대왕과 길대 부인은 후하고 긴 숨을 내쉬더니 눈을 뜨며 깨어났지요. 참으로 깊고 긴 잠을 잔 것 같구나. 대왕께서 버렸던 자손이 약수를 구해와서 되살아나셨나이다. 어서 궁으로 돌아가소서. 궁으로 돌아온 오구 대왕은 바리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으니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마. 말하거라. 이 나라의 반을 주랴. 나라도 싫고 재산도 싫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버려짐으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버려진 영혼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만 무엇이냐. 저는 두 분을 위해 약수를 구하러 갔다가 장승에 만나 일곱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두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알겠다. 그러자 바리 공주는 풀어헤친 머리카락 속에 숨겼던 장승과 아들들이 나오도록 하여 인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한 가지 청이 더 있나이다. 말해보아라. 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궁을 떠나 절을 길러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살게 해주옵소서. 나를 구해준 너를 평생 곁에 두고 보살피며 보답하고 싶다만 네가 떠나겠다니 붙잡을 수 없구나. 그렇게 하도록 해라. 바리 공주는 부모님께 큰절을 한 뒤 궁을 나와 자기가 자란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우리 바리가 아니냐. 여보 바리가 돌아왔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바리 공주의 두 손을 잡으며 반겼습니다. 모두와 함께 살게 된 바리 공주는 열심히 돌을 닦았어요. 세월이 흘러 돌을 깨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는 영혼을 인도하게 되었고 장승은 산신이 되었으며 일곱 아이들은 저승의 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 공주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미래를 점쳐주고 가엾은 영혼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 제사를 지내주는 신성한 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풀죽새 이야기와 민들레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식물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과 식물 이름 중에는 그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것이 많답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 식물들의 특유한 생태의 이야기도 함께 알 수 있답니다. 가끔 동화를 읽다 보면 이 동물이 이렇게 생기게 된 데 이유 이 꽃 이름이 이렇게 정해진 데에 대한 이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가끔 그 이야기에 관련된 꽃을 볼 때나 동물을 볼 때마다 이야기가 떠오르곤 한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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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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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